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구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이런 중대한 싸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잠이 안와요. 미친놈 같아요. 제가 봐도. 진짜 승부욕이 강한가봐요. 힘든게 없어요.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모든 신경이 여러분들도 다 그를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신경이 집중되면 피곤한지도 몰라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를 인정해 주시는 게 늘 제가 저는 스튜디오에서도 낮에도 우리 패널들과 방송을 하고 밤에 와서도 그런 방송을 하고 사실 여러분들은 아시죠? 제 방송을 꽤 보신 분들은 제가 방송을 안 하면 태평천국시대 제가 방송을 안 할 때는 한 달에 한 3번, 4번밖에 안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솔직히 죄송합니다. 알죠? 방송 좀 하세요라고 문자가 되게 많이 와요. 제가 방송을 안 할 때는 시대가 태평천국시대예요. 근데 싸워야 될 때는 낮밤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싸워야 될 때는 낮밤을 가리지 않아요. 광장이든 스튜디오든 집안 뒷구석이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밉다가도 저는 안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을 하면 나한테 손해가 올 텐데 그런 말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티도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밉지만 피로할 때는 저를 찾는 이유는 저놈은 그래도 우리 민주주의정에 좀 피로한 놈이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 방송 잘 압니다. 제 방송 구독했다 취소했다 구독했다 취소했던 분들이 꽤 많아요. 정말 많이 알아요. 솔직히 내 방송 구독했다 어느 날 미워서 취소했다가 구독했다 구독했다 취소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그러면서 정규직 되신 분들 꽤 많아요. 근데 필요할 때는 저여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진짜 싸울 때는 물불 가리지 않고 앞장서서 싸우다 보면 저 인간이 그래도 진짜 필요할 때는 개청소가 그래도 나서는구나. 그래서 미우나 고우나 정규직이 되어버려서 어느 순간 그런 분들 제가 다 알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딴 거 없어요. 질놈들한테 줘야죠. 심판받을 놈들한테 심판받아야죠. 제가 늘 그 얘기해요. 안 그래요? 아니 우리가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고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놨더니 심판받을 놈들한테 심판을 받고 정권을 교체해 넘겨줄 놈들한테 넘겨줘야죠. 어떻게 저런 인간 말종들한테 국민들 학살했던 새끼들한테 우리가 정권을 넘겨줍니까? 저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 새끼들을 저는 저 인간들을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무조건 저는 국힘이랑 붙으면 하나도 힘든 게 없어요. 근데 제가 가장 힘든 게 우리끼리 싸울 때 제가 방송을 10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싸움이 2020년 총선이에요. 저는 국힘당과 싸워야 되는데 열민당이 그렇게 옆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순간 저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국힘당과 싸워야 되는데 내 타겟은 오로지 나는 기승전 국힘당 멸망으로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딴 거 없어요.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은 국힘당이에요. 국힘당이 없었더라면 윤석열 같은 새끼가 저게 발을 붙일 데도 없어요. 국힘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런 새끼가 대통령 후보도 되는 거예요. 국힘당이 없다 그러면 정상적인 정당이면 저런 새끼를 누가 대통령 후보로 만듭니까? 얼마나 모자르고 얼마나 지질이 궁상인 정당이기에 정치 6개월 배운 새끼를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는 정당이 대한민국에서 정권을 잡을 자격이 있는 정당입니까? 그거부터 깨우쳐야죠. 안 그래요? 정치 3개월짜리 배운 새끼한테 대통령 후보로 넘겨주는 정당이 존재의 가치가 있냐고요? 한심 그 자책이죠. 오죽 국민들에게 못나고 외면받고 지질이 궁상이고 지네가 여태까지 숨겨왔던 것들이 만천하에 드러나니까 응? 지네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디서 천하에 배은망덕 한 새끼를 데려다가 정권교체라고 해서 대통령 후보라고 해서 세워놓는 새끼들 응? 저런 새끼 아들한테 지는 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가 저런 새끼들한테 심판받아야 돼요? 저런 새끼들한테 정권을 넘겨줘야 돼요? 저런 거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응?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언론이 정상적이고 검찰이 정상적이고 사법부가 정상적이었으면 윤석열은 감옥가 있어야 되죠.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도 못하죠.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기득권이 누군지 분명하게 드러났잖아요. 기득권이 나쁜 거 나쁘다? 아니죠. 좋은 기득권 없어요. 그냥 기득권이라는 말들을 쓰면 안 돼요. 그냥 악의 축이에요. 지네들만의 세상을 갖고 왔던 새끼들 기득권이라는 좋은 말도 써주지 마요. 악의 축 검찰을 이용하고 언론을 이용하고 죄벌을 이용해서 지네들만의 나라 대한민국 99%의 국민들은 걔야 되지 지네들만의 세상 죄를 지어도 감옥에 가지 않고 죄를 지어도 정가에 남지 않는 게 더 무서운 현실이에요. 이재명 후보가 정가 사범이라고 욕하는 새끼들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해봐. 윤석열 김건희 최은승 같은 그런 집안이 정가 하나도 없는 게 더 무서운지 조그만 잘못을 해도 정가가 남는 이재명 후보가 더 무서운 사람인지 어느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인지 귀를 막고 늘어봐요. 잠깐요. 찧 로와라. 아 우리 AI가 잡았네. 음. 제 말 틀립니까? 어떤 세상이 더 무서워요. 죄를 지어도 정가 하나 없는 놈들. 조그만 잘못을 해도 정가가 남는 사람. 저쪽 새끼들이 더 무서운 거죠. 저는 심판을 받아도 저들에게 심판 받으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모든 것을 던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행복한 직업이에요. 제 말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과 이런 공간에서 우리가 적어도 가치 있는 일을 하잖아요. 세상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는 방법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남을 속이고 남을 등쳐먹고 자기네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50억씩 한 방에 버는 새끼들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하잖아요. 뭔가 우리가 연대를 해서 이루어지고 그렇죠? 저는 정말로 제가 하는 일이 힘들 땐 너무너무 힘들이지만 정말 우리는 해내고 나서는 너무너무 보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해냈다. 때로는 좌절했죠. 좌절하고 실망하고 민주당도 우리가 많이 욕하고 했지만 결국 우리가 지켜야 되는 정당은 어디였어요? 민주당이죠. 왜 민주당을 지켜야 돼요? 국힘당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의 정치가 진짜 발전하려면 국힘당이 없어지면 대한민국 정치는 발전합니다. 그건 저의 철학이에요.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들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힘당이 야당의 탈을 쓰고 저렇게 보수의 탈을 쓰고 정당으로 존재하니까 대한민국 정치는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당제? 안철수가 얘기했던 다당제? 다당제가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힘당이 있기 때문이에요. 국힘당이라는 대한민국의 악의 축이 있기 때문에 저 악의 축들이 국회의원 의석 하나도 못 가져가게 해야 되죠? 절대로 저들이 정권을 잡지 못 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어도 민주당에게 투표를 하는 거예요. 국힘당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민주당 엄청난 수박들이 있죠? 민주당 보수 정당이에요. 민주당 안에서 의롭고 개혁적인 분들이 나와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면 우리는 그분들을 지지할 거 아니에요. 그럼 민주당도 더 개혁적으로 바뀔고 이러면 다당제가 되는 거예요. 민주당 안에서 지금은 다 모여서 어쩔 수 없이 국힘당과 싸우는 거예요. 민주당 안에서도 정치적인 생각과 노선이 다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민주당은 국힘당이 없어져야지 분당이 돼야 돼요. 사실상 그래서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나와서 원내 교섭단 대체를 만들만한 힘을 실어주고 제 말 이해 가시죠? 국힘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정당이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당제를 시련을 못하냐. 국힘당 때문인데 입에 다당제를 물고 살았던 안 또라이는 그 정당에 기어들어가지고 다당제를 실현한대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철수의 단일화를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주둥이로는 단일화 하는 행동은 적폐화의 연대. 그러니까 역풍을 맞는 거죠.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안철수의 다당제는 좋은 시도예요.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이고요. 하지만 다당제를 입으로 한다는 새끼가 다당제를 가장 막고 있는 국힘당에 쳐들어가서 다당제를 한다는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주둥이로는 다당제 하는 짓은 적폐화인데 땡큐 찰스 우리 지지층 결집 너도 한몫했다. 땡큐 안 저기 윤석열 너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렇게 박갈지 않았을 거야. 땡큐 이준석 너 아니었으면 국힘당이 저렇게 갈라치기 정당의 이미지가 되지 않았을 거야. 고마운 분들이 내일 저녁 이후에 많이 있을 겁니다. 안철수 이준석 이번 대선 끝나면 사라지겠죠. 개차반 나겠죠. 국힘당에서 가만두지 않겠죠. 이번 대선은 고마우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홍준표 오늘 끝까지 나타나지 않죠. 잘 생각해보세요. 주둥이로는 원팀 하는 짓은 1승률 2인은 절대 대통령이 됐으면 안됩니다. 제가 봐도 이번 대선은 이상해요. 뽑을 사람이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홍준표 안 나오잖아. 어? 그래서 제가 도우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나가 뒤져. 너는 도우로 들어온 게 아니라 시한폭탄을 안고 윤석열에게 달려갔더니 이게 시한폭탄인 지도 모르고 아이고 안철수 어서오세요 했더니 시발 봤더니 폭탄이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야 드립게 안고 봤더니 안철수 가슴에는 폭탄을 안고 또 왔네 어머 이 새끼 봐라 자폭하러 온 거야 안철수 군산일원은 폭탄을 안고 뛰어들어갔으니까 이게 뭐죠? 자폭 어차피 저는 대통령이 안 됩니다 저 혼자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폭탄 안고 윤석열에게 뛰어갔습니다 진짜 자폭이에요 응?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이번 대선 내일 7시 밤 여러분들 내일 중요한 사실 제가 뭐 여러분들 좀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지금 얘기한 거고 어 오늘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들을 먼저 해드릴까요? 먼저 내일 중요한 얘기해 줄게요 내일 출구조사는요 여러분들 출구조사에서 우리가 지고 있다 그래도 전혀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일 출구조사는 사전투표가 반영이 안 된답니다 얼마나 사전투표에 열기가 셌으면 출구조사가 반영되지 않는 사전투표를 발표할 경우에는 공중파 3사와 JTBC가 부담을 안고 있어서 내일 출구조사는 사전투표 미반영문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사전투표가 미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나 아니면 박빙을 한다면 100% 이기는 거예요 100%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채팅하지 말고 들으세요 나대지 말고 어? 지금 사전투표가 여러분들 36.9%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1600만 표가 투표를 했다는 거는요 실질 투표율을 보면 거의 반이 투표를 한 거예요 총 유권자 4천만 명 중에서 한 3천만 명 정도가 투표를 3천 한 2백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할 경우에 그러면 1600만 표는 50%가 이미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죠? 50%가 이미 투표장에 이거는 전체 유권자 대비 36.9%니까 투표율에 따르면 1600만 표는 거의 50%가 이미 투표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50%가 사전투표를 했는데 이게 언론사에서도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일 출구조사는 사전투표 미반영분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내일까지 SNS나 여러 군데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선거 끝날 때까지 홍보할 수 있어요 누구 찍어라 그렇죠? 누구 찍어라 이거 여러분들이 내일 선거일이라 그래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선거일에도 SNS 선거운동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그렇죠? 알리시고 대세론 이재명 이재명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어 일단 시청에 취재하러 갔던 기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석열 표정이 안 좋답니다 윤석열 표정이 안 좋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 여의도 정치연구소에서 매일매일 민주당도 그렇고 여의도 정치연구소도 국힘당도 그렇고 매일 지금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매일 돌려요 발표만 못할 뿐이지 근데 윤석열 표정이 굉장히 안 좋고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표정에서도 앞서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표정미터 표정미터인데 어 여러분들에게 아까 서두에는 잠깐 얘기했지만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드릴게요 불과 2, 3일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2, 3% 졌어요 불과 2, 3일 전까지만 해도 한 2% 정도 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드디어 역전하는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1% 앞서는 근데 이거는 사전투표가 미반영된 거예요 사전투표 미반영분에서 우리가 1% 앞선다는 게 나오고 있어요 사전투표가 미반영분인데 우리가 1% 이긴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사전투표는 무조건 우리표가 많아요 호남의 표가 50% 넘었고 여기저기 전국에서 엄청난 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사전투표와 섞여갖고 그냥 평상시 여론조사대로 했는데 2% 3% 정도 지고 있었는데 오늘 여론조사 나간거에서 1% 를 앞섰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전투표 한가지 합치면 우리가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다 여태까지 여러분들과 우리가 밭갈았던 거 그거는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아요 적어도 제가 여기저기서 10명 100명 갈았다는 분들 많지만 그분들이 다 성공을 못했더라도 적어도 이번 대선 만큼 우리 국민들이 절박하고 간절했던 적이 없어서 나도 모르게 전화를 들게 됐고 실질적으로 그분 때문에 투표장의 간표가 적어도 몇십만 몇백만 표는 된다고 봐요 전 적어도 그 표는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 표는 여러분들이 전화할 때 나랑 같은 생각으로 어차피 이재명을 찍을 사람들에게 전화는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여론조사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 친구는 잠깐 쌍판뜨기가 윤석열이가 잠깐 보였어요 쌍판뜨기가 갑자기 윤석열 보이길래 여러분들이 전화를 돌릴 때 절대 이재명 후보와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한테 전화하는데 혹시나 쟤는 투표를 안 할 것 같다든가 아니면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분명히 전화를 했을 거예요 그 표는요 투표를 안 할 표 또는 안철수에게 갈 표 또는 허경영에게 갈 표 심지어 윤석열에게 갈 만한 표를 여러분들이 돌렸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한 표는 그냥 한 표가 아니었던 거예요 두 표예요 절로 가면 저쪽이 플러스 1이지만 우리에게 그 표가 오면 저쪽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우리는 플러스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표야 그걸 아셔야 돼 여러분들의 밭 갈기는 정말로 윤석열에게 갈 표를 돌려오는 표는 그 한 표가 두 표예요 엄청난 표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절대 그러나 그 사람들은 생전 여론조사 전화 오면 끊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론조사에 안 잡힌다는 거예요 저쪽도 밭 갈지 않았나요 갈았겠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밭을 갈면 그냥 확 갈려 후보가 개천하의 등신 중에 상등신이잖아 우리는 밭 걸로 하고 윤석열은 좀 아니지 않냐 그러면 거의 99%가 공감해요 우리는 밭이 너무 좋아 그냥 밀면 갈려 아무한테나 전해갖고 아우 나 이번에 찍을 사람이 없는데 윤석열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아니야 윤석열이야 이번 대선은 반드시 윤석열이 돼야 돼 윤석열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내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 응 분명히 내가 중도나 윤석열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생각해갖고 전화를 했는데 내가 윤석열은 좀 아니잖아 했는데 아니야 윤석열만큼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새끼 아무도 없었어 어 그치 대부분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역박갈기 당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아마 역박갈 윤석열 찍어달라는 전화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 정신 차려 이 미친 새끼야 그러고 끊었을 거라고 응 아마 정신 차려 이 미친 새끼야 응 야 윤석열이 그게 사람이냐 그러면서 끊은 사람 분명히 역박갈기도 당했을 거예요 근데 인물이 윤석열 뽑아달라고 박갈기 하는 게 통하겠습니까 적어도 윤석열은 아니잖아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 안 해 걔네들은 멍청하게 윤석열을 뽑아야 된다 라고 밭을 가려요 그럼 안 갈려 썩은 밭에 누가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나 응 걔네들은 밭갈기 요령도 몰라 응 허구헌날 이재명 정 정부되면 공산화된다 야 씨발 니네 말대로 했으면 우리나라는 벌써 통일이 됐어야 돼 통일이 개새끼들아 응 내 말이 틀렸어? 니네 말대로 하면 우리나라는 맨날 공산화돼갖고 통일이 돼 있어야 돼 이 도라이 이 새끼들아 응 허구헌날 공산화된다 그래 놓고 통일은 왜 안 돼 이 새끼들아 응 안 그래요? 문재인이 정권 잡으면 공산화된다 공산화는 이 새끼야 세계 G7 안에 들어갔어요 너것 때문에 진짜 통일이 안 되는 새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리고 그래서 이 조가만흥은 참 말을 못하는 건데 오늘은 막 들으세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분들에게 전화를 좀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겨 걱정마! 우리가 이겨! 예 누구 말툰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었고 털 많으신 분이에요 누군지는 말 안 할게요 하여튼 여기저기서 저한테 희망고문을 하진 않아요 저한테는 진짜 그 힘들면 좀 힘들다 조금 더 열심히 하자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오만방지하지 마세요 오만방지하면 안됩니다 알겠죠? 내일 하루가 뭘 당선이야 이 새끼야 감옥 가는거 당첨이지 미친놈아 당선이 아니라 당첨 윤석열 당첨 감옥행 응 윤석열 감옥행 당첨 당선이 아니라 이 도라인 새끼야 찌째명 별 비응신 삽대가리 아휴 별 도라인 다 들어와 이 개 다 덤벼 니들 불안하냐 어 무슨 오늘 1배의 난이야 어 검찰의 힘 1배의 난 다 들어와 응 뭐 오늘 1배의 난이야 들어와 이 트흥신 새끼들아 신천지는 개천지가 상대해주고 응 다 들어와 응 별 삽대가리 같은 큰 새끼들이 들어와갖고 하여튼 여러분들 내일 하루만 여태까지 여러분들 뭐 수고했어 이런 말 하지마 아직 안 끝났어 나한테도 수고했 타파님 수고 많았어 이런 얘기도 하지마 여러분들한테도 수고들 했어요 이런 얘기하지마 내일 6시 딱 끝나고 수고했다고 그래 내일 6시 딱 끝나고 나서 수고했다는 얘기에요 내일 여러분들 투표 지금 절대 끝난거 아니에요 내일이 가장 중요한거에요 오늘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단 한명만 많이 밥갈지마 오늘은 괜히 너무 밥갈다가 어깨나가 한명만 합시다 민주시민들은 오늘은 딱 한명 어렵지 않게 나 대신 투표장으로 가게 할 수 있는 딱 한명만 밭을 꼭 갈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딱 한명 예 네 이 시대의 참 참견인 예 심야인 이 시대의 참유세인 네 안녕하세요 정청대 의원님 네네 방송하고 있었네 예 지금 22000명이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정청대 의원님 제가 딴 왜 전화드렸냐면요 아까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형 진짜 형은 민주당을 사랑하는구나 형 진짜 열심히 하는거 나는 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사실은 아 그걸 귓속말로 해야지 그럼 방송할때면 어떻게 해? 형이 의원님이 아까 안 받았잖아요 아 아까는 방송 안 할때구나 방송 안 할때 아까 집에 들어오면서 네 너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해서 네 남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정청대만큼은 진짜 열심히 했다라는건 내가 눈으로 봤거든요 음 그래서 정청대 의원님한테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안 받으셨는데 지금 전화가 오신거에요 아 그런거요? 예 그래서 아니 이게 이제 이재명을 위해서 한게 아니라 그렇죠 나를 위해서 한거니까 네 모든 일이 다 나를 위해 이재명이잖아 그렇죠 음 그러니까 뭐 나 잘살자고 한 일인데 뭐 음 누구한테 뭐 뭐 칭찬받은 일은 아니죠 갑자기 왜 겸손해지셨어요? 아니 겸손해진게 아니라 어 우리 보좌진들이 막 그러더라고 응 의원님 아 이번에 너무 고생했어요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고생은 고생이야 다 나를 위해 고생하는건데 네 우리 시민들도 그렇죠 나를 위해 이재명이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뭐 어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이재명이 고생하고 네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국민이 고생한다 개고생하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고생시키려고 우리가 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 그렇죠 이재명 시켜놓고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나는 뭐 힘든건 없는데 목소리 벌써 다 쉬었네요 의원님 아니 근데 걱정이네 내일 MBC 그 개표방송 내일 하게 됐거든요 예예 9시까지 하신다며 4시부터 내일 4시부터 9시 20분 다섯시간을 계속 생방송하는거에요? 네 오 중간에 뭐 왔다갔다 하지도 못하고 아니 뭐 잠깐잠깐 쉬긴 한다는데 네네 그 너무 길잖아 좀 거의 끝나고 우리 저 시사타파도 오셔야죠 네 그렇게 할게요 꼭 우리 시사타파의 시민들이 같이 내일 개표를 볼거니까 네 의원님이랑 같이 저희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번에 네 우리 보좌관이 칼같은 보좌관이 있잖아요 네네 계산을 다 해놨더라고 어떤 계산이요? 55군데를 갖고 55군데를 갔다고요? 네 아 의원님이 오늘 성 이번에 선거유세 결과 발표해주세요 네 55군데를 갖고 7240키로를 뛰었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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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군데를 지원 유세와 7240키로 네 운전만 거리상 거리상 와 23일동안 7200키로 와 근데 내가 이번에 지금 아까 막 페이스북 쓰느라고 네네 어 다행을 못 받았는데 예예 덤으로 얻은게 네 하루에 유튜브 구독자 1000명 하루에 1000명씩 예 그래서 2만명 늘었고 어 2만명 늘으셨고요 예 어 3주동안 토탈 본체 유튜브와서 본사람들이 630만명 630만명 630만뷰 뷰나 봤네요 예예 오 대단하시네요 예 그니까 하루에 유튜브를 여러번 켠거 같아요 그쵸 제가 맨날 봐도 저도 구독자라서 아침 출근 인사 한번도 안 빼놓고 다 하셨잖아요 예예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아니 근데 의원님같이 그렇게 하나가 된 마음으로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다 하셨겠죠 다 열심히 했고요 진짜 열심히 했죠 이게 근데 뭐 내가 고생했다 뭐 이렇게 할 일도 아닌 것이 아니 뭐 나를 위해서 한거지 이재명 고생시키려고 그래서 아까 홍대에서 봤는데 좀 미안하더라고 예 앞으로 고생할라 생각하니까 아니 이 양반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나도 고생하긴 했지만 예예 내일 대통령 당선되면 참 미안하게 됐더라고 그쵸 계란장수 방송은 이제 진성진 의원님뿐만 아니라 네 곳곳에서 무조건 간판읽고 벽치기를 하더라도 네 다들 이게 전수가 돼서 이제 민주당에 귀중한 자산이 된거 같아요 아니 이탄희 의원도 한거 같은데 이탄희도 거기 용인에서 하고 나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선거 초기에 예예 그래서 그렇게 한게 좋겠다고 했더니 뭐 한거 같은데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 이탄희 의원님 했다는게 상상이 안가요 그 얌전하신 분이 예예 예 여러분들 정청래 의원님 TV가 있어요 정청래 TV가 현재 구독자가 처음에 시작할 때 14만이었는데 23일동안 2만명이 늘어갖고 16만명이 됐는데 지금 정청래 의원님 구독 바로 가서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구독 완료했어요? 아 구독 완료 막 올라옵니다 네 저는 네 팔뚝보다는 구독을 원합니다 네 팔뚝보다는 구독 네 의원님 또 이 시대에 참 예언인 네 내일 예상 한번 해주시죠 흠흠흠 근데 네 이제 이 전략상 전략상 감출까요 전략상 음 아 기 좀 기세를 울려야 되겠다 예 그러면 거기에 맞게 또 이긴다 뭐 불이긴다 하고 뭐 네 그렇지만 끝까지 끝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근데 무슨 우리 응원하고 인커리즈먼트 예 응원하고 좀 용기를 붙여주기 위해서 아 우리 이긴다 그랬더니 네 뭘 이기냐고 벌써부터 얘기하냐고 또 막 그러고 있어요 예 또 난리치는 사람들 많아요 예 저는 그걸 보면서 예 참 한 번 더 생각하지 아 정청래가 이 말할 때는 왜 저런 말을 할까 아 의원님이 평소에 전쟁을 나가기 전에는 사기가 높은 쪽에서 이긴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쵸 삼국지에 보면 응 제일 먼저 북을 울려라 그거잖아요 네 북을 울려라 그래서 나는 북을 울리는 건데 예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예 알바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또 아 이렇게 하면 집니다 그러면 왜 또 진다고 얘기하냐고 그래서 나는 너무 예민해 응 요즘 시민들이 너무 간절하니까 예민해 그렇긴 한데 좀 긴 호흡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 예 예 한 가지 제가 또 그런 악플을 기대하면서 말씀드리면 예 어 2030도 이게요 아 우리가 2030도 이긴다 예 이깁니다 예 그러면 60년대생 60년생 네 63세까지 우리가 이겨요 예 예 예 그러면 63세부터 좀 지더라도 진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이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예 예 그리고 쌍팔년도식 분석이 네 지역별 그 분석이에요 예 예 호남이 어떻다 영남이 어떻다 네 네 그거는 쌍팔년도식이고 지금은 세대별 분석이에요 예 예 예 세대별도 예 예 예를 들면 20대 그러면 20살과 네 29살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네요 예 그렇잖아요 예 예 그리고 30대도 마찬가지고 예 서른하나랑 서른아홉이랑 천지차이죠 예 천지차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것들 사파야되고 음 예를 들면 서른아홉하고 40하고 한살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칼로 그렇게 경계선을 자르는게 사실은 무의미한데 네 네 그래서 지역별보다는 세대별로 보는게 좋다 음 좀 이런거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사회과학적 용어로 네 어 계급분석도 할 필요가 있는거죠 그렇죠 계급분석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게 지금은 예를 들면 SNS 시대기 때문에 네 네 경상도 25살이나 전라도 25살이나 저기는 지역함정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세대별로 보는게 맞고 네 계층별 계급별로 분석하는게 맞아요 음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어 제가 유세를 하면서 느낀거거든요 네네 네 제일 적극적으로 단일화 쇼 이후에 네 30대 여성이 가장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했어요 오 그래서 30대 여성들한테는 이재명 후보표 많이 나올거에요 네네네 네 그리고 20대 여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 네 지금 소리없는 아구성이 있어요 네 2030 여성들 네네 그래서 2030 남성들이 2020 좀 이준석열이 좀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 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20대에서도 많이 나온다 네 저는 그래서 2030 여성표가 네 캐스팅보트 아니겠냐 음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가 단일화 이후에 많이 분노하고 있고 네네 또 이준석을 그렇게 싫어하더라구요 그렇죠 네 그래서 2030 여심 네 여성표가 이번에 캐스팅보드가 보트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30을 토탈 퉁쳐서 이렇게 종합점수를 본다면 지지 않는다 네 그러면 이재명이 진리가 없잖아요 의원님 제 분석은 어떠냐 한번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뭐냐면요 우리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층이 가장 강항성 지지층이 40대 50세대잖아요 지금 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 세대가 낀 세대에요 아버님 네 그러니까 20대 자식 자녀를 들고 7, 80대 부모님을 못쓴 세대를 해서 이 세대가 이번에 너무 절박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밭을 가져다 보니까 아래위로 다 밭을 갈았어요 그게 저 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유세장이 비켓 들고 나왔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결정했어요 네 네 그게 핵심 또 구호였어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은 아니잖아 그게 히트작이죠 이게 현장에서 제일 많이 먹혔어요 그렇죠 어디 어디 다녀도 사람들이 아니야 윤석열이야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누가 더 일을 잘할까요 예 예 이거 하면 당연히 이재명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굉장히 잘 먹혔고 저는 유세 다니면서 네 마지막 정리를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윤석열은 아니잖아 요걸로 다 했어요 네 네 잘 먹혔어요? 아 그냥 팍팍 먹히더라고요 예 예 예 뭐님 내일 우리 제가 오늘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요 내일 단 한 명 여기 대부분 투표로 하신 분들은 단 한 명만 나 대신 투표장에 갈 수 있도록 한 명씩만 바꿀자 그리고 또 사전투표 이후에 네 내가 일본을 찍었으면 일본이 꼭 돼야 되는 마음이 더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적극적으로 이재명을 바꿔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전투표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의사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네 사전투표가 높으면 민주당이 이겼거든요 지금까지 그렇죠 지난 우리가 서울시장선거제도 우리가 19% 차이로 오세훈한테 졌지만 사전선거는 이겼거든요 네 그래서 역결집할까봐 국민의힘쪽 그게 저는 제일 걱정돼요 지금 음 저쪽에서 네 사전투표가 높았다 민주당이 결집한 거 아니야 우리도 결집하자 예 이게 이제 내일 싸움이에요 오늘 싸움이에요 쟤네들은 근데 결집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쟤네들은 의식 있나 뭐가 있나 하여튼 그걸 경계하고 네 7시 반까지 최선을 납시다 네 의원님 내일 거기 힘드셔도 내일 저녁때 들려주시고요 의원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아니에요 고생한 거 없고 이제는 고생 시키려고 한 거예요 제가 그렇죠 근데 의원님 내일 사전투표 결과 아니 내일 그 출구조사 결과가요 네 사전투표가 미반영분이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혹시나 사전 저기 출구조사에서 우리가 좀 1,2% 지더라도 실망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전투표 한 거를 다 보정해서 발표를 한다는데 아니 아예 그거 빼버렸대요 아 빼버렸대요 아예 내일 저기 출구조사는 사전선거를 빼고 발표를 한다라고 나왔어요 아 그래요? 거기서 그냥 비기기만 하면 되겠네 네 지상파 3사 출구조사 오후 7시 발표 사전투표 미반영 이렇게 떴어요 아 그래요? JTBC만 단독으로 같은 시간에 출구조사 진행 뭐 이렇게 떴습니다 원래 이제 보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여론조사 사전투표 한 거를 연령대별로 투표를 뭐 이런 거 보면서 네네 그러니까 내일 좀 부정확할 수도 있겠네 그렇죠 거의 반이 투표를 했거든요 1,600만 표면 실질적으로 80% 투표율로 하면 반 이상이 투표를 한 건데 그러니까요 이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땐 네네 그러네요 이것도 사전선거가 이제 일상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출구조사 할 수 있게 입법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어 이기고 난 다음에 방송사들이 하는 거고 자기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네네 강요하기는 좀 어려운데 자기들이 그게 이제 장사가 된다면 시청률에 사전투표를 하겠죠 네 그것도 출구조사 하겠죠 돈 들으니까 안 한 거구나 네 아 돈 들어 하니까 안 하는 거죠 또 하게 돼 있어요 원래 하게 돼 있었어요? 나라도 할 걸 네 나라도 들고 가고 좀 해볼 걸 그랬네요 내일까지 의원님 SNS 선거운동 가능하죠? 그 가능하다고 나왔거든요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네 SNS 일반 시민들은 내일 SNS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이재명 후보님이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네 음 그럼 하면 되겠네 구독자 몇 명 늘었는지 조금 이따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엄청나게 구독했어요 아이고 졸려 네 의원님 오늘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어요 고맙습니다 잘하자구요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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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정하는 게 아니라 내일 여러분들에게 읽어줄게요 내일 어떻게 하냐면요 KBS MBC 지상파 3사가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공동 출구조사 결과가 7시 30분에 발표된다 전체 유권제의 37%에 가까운 사전투표를 빠진 수치여서 정확하게 의문이 제기되나 출구조사에서 압도적 표차가 나올 경우 큰 흐름은 반영될 전망이다 8일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 3 방송 3사는 오늘 오는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구조사를 실시해서 7시 30분 결과를 공개한다 이에 오후 6시부터 이뤄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자 투표는 출구조사에 반영되지 않는다 이것도 좀 오차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들 투표도 또 반영이 안 된대요 출구조사는 33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투표자를 대상으로 하여 5명 간격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출구조사 응답자 수는 약 8만 5천명으로 예상된다 종합편성채널 JTBC는 단독으로 출구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발표시작은 7시 30분으로 지상파 3사와 같다 출구조사는 출구조사는 조사원이 투표 당일 투표소 50m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투표를 마치고 나온 유권자를 상대로 어느 후보를 선택했는지 묻는 기법이다 출구조사 기법이 처음 실시된 것은 제 16대 대선부터 19대 대선까지로 출구조사 결과가 당선자 모두를 마쳤다 다만 이번 20대 대선에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는 깜깜이 직전까지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지지율이 거의 팽팽했고 사전투표 결과가 반영되지 않아 정확성에 의문을 뒤따를 전망이다 보정하지 않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정할까 말까 했었는데 그냥 미반영으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 불안하신 분들 저희 개국본에서 선착순 20명 개국본에서 선착순 20명까지 우리 시민들이 같이 저희는 2시부터 내일 저희 방송 패널들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패널들 소개를 좀 해드리면 내일 먼저 방금 전화 오신 정청대 의원님은 밤 9시 이후에 오시고요 곽동수, 이은영, 노정열, 그 다음에 서승만, 노영희, 이경 대변인, 남영희 위원장 안진걸 소장님, 그 다음에 전우영 박사님, 그 다음에 황교익 선생님 그리고 누구죠? 부동산 전문가 갑자기 이름이 한문도 교수님 등 저희가 이 많은 분들이 저희 돌아오면서 저희가 방송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루하지 않게 한문도 교수님 전우영 박사님 그리고 누구죠? 황교익 선생님 까지 노영희 변호사님 그 다음에 신유진 변호사님 장영진 기자님도 오시겠죠 장영진, 신유진 그 다음에 저희가 서기호 변호사님도 모시고 저희 방송 패널 분들 여러분들 시간은 저희가 내일 정확히 되면 저희가 이렇게 사실 만들어 놨는데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내일 같이 저희가 실시간으로 나오는 개표 상황 그리고 선관위 저희가 계속 클릭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근데 여러분들 웬만하면 TBS 보세요 김어준총수 게 더 재밌을 거에요 김어준총수 게 더 재밌을 거니까 거기 보다가 좀 지루하시면 시사타파도 좀 봐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시사타파 스튜디오에는 선착순 20명 우리 시민들과 함께 응원하면서 어 커피 마셔 가면서 저희가 제가 내일 들어오시는 20명에게는 예 점심은 짜장면 저녁은 볶음밥 예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20명 다 쏘아 드릴게요 커피도 공짜 내일 여러분들 오셔갖고 혼자 집에서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저희 스튜디오에 와서 여러분들이 저희 내일 날 셀 거에요 당선 확정되는 순간까지 저희가 다 보도록 해 난 짬뽕 짬뽕은 니가 500원 추가하세요 예 저는 짜장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짬뽕 드실 분은 니가 500원 추가하세요 예 예 그렇게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청계광장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청계광장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가 있냐 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좀 일찍 갔어요 그래서 우리 개국보헌 회원 여러분들과 오늘 여러분들 저는 사실 이런 큰 대규모 우리 민중집회 가면요 거의 아이돌이야 거의 아이돌 아 왜 이렇게 사진 찍자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저 사진 찍을 저랑 사진 찍으실 분들 줄 좀 서주세요 어 너무 그 사진을 찍어달라 그래서 거의 그 이런 촛불집회 이런데 가면 거의 아이돌급이에요 그래서 제가 줄 좀 서주세요 저랑 사진 찍는거 안 도망갑니다 그래서 줄을 농담이구요 그 그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좀 일찍가고 카메라 설치하고 일부러 광화문이 오늘은 중심이었잖아요 여러분들 홍대 광화문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계팀이 일찍 광화문으로 이동을 해서 제가 자리를 잡고 우리 시민 인터뷰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저희가 딴 데서 이재명 tv 는 5시 밤부터 아마 송출이 됐는데 저희가 5시부터 저희가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찍어주고 있었어요 어 그러고 있다 이제 제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이재명 후보님 들어오는 단상 바로 밑에 있었어요 제가 우리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해야 돼서 단상 바로 밑에 있었는데 막 한 분 두 분씩 의원님들이 막 오시는데 박영선 의원님이 박영선 의원님이 들어오시더라구요 그리고 저랑 박영선 의원님이랑 사실 오랫동안 안 사이예요 박영선 의원님이 저를 참 좋아해 주시거든요 저도 박영선 의원님이 참 괜찮으신 분이고 그래서 인사도 하고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힘들어 죽겠어 다리 아파 죽겠어 근데 서울시장 때 유세하는 것보다 요즘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막 박영선 의원님 그러시길래 의원님은 원래 왜 남성 거에 이렇게 더 열심히 하니까 아니야 이건 남성 거여가 아니라 이건 질 수 없잖아 그래서 박영선 의원님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박영선 의원님이 제 오른쪽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여기가 계단이야 그러니까 내 바로 옆쪽에 계단이야 그래서 단상 밑에 딱 있었어 박영선 의원이 좀 이따가 왔어요 얘기하고 근데 좀 이따가 서영교 의원이 와요 서영교 의원님이랑 또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었어요 좀 이따가 박영진이 오는 거야 어 깜짝 놀랬지 박영진이 오는 거야 내가 박영진을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저 새끼는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나는 박영진은 초대 자체를 안 저런 박영진이 같은 박영진이 갑자기 이렇게 오면서 나랑 눈이 마주쳤어 내가 간만에 눈을 깔았어 웬만하면 난 사람들이랑 눈을 안 깔거든 그 원수는 외나무 자리에서 만난다고 박영진이 당연히 나를 알지 남들이랑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박영진이 갑자기 오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씩 웃으려고 그러길래 나는 차마 같이 웃어질 만한 그러는 건 없어 그래서 나는 눈을 깔았지 그러고 있다가 첩첩 쌍중이야 그 봐봐 내 옆에 박영선 바로 옆에 박영진 조금 있다가 누가 오냐 이낙연이 오는 거야 이낙연이 오더니 내 옆에 서는 거야 그래갖고 나 깜짝 놀라갖고 뒤로 빠졌어 어 깜짝 놀라갖고 나 뒤로 빠졌어 그래갖고 이낙연 박영선 내가 여기 뒤에 있었어 이낙연 박영선 옆에 박영진 내가 여기서 믿을 사람은 박영선 밖에 없는 거야 이낙연이 있는 거야 내가 아까 우리 개국포원 회원들 봤잖아 내가 왜 뒤로 빠지 빠지는지 그렇게 내가 경선 때 깠던 어우씨 오늘 다 만난거야 그것도 마지막 날 내가 박영선 의원님한테 계속 나는 뒤에서 자꾸 박영선 의원님 나한테 앞으로 나와래 내가 왜 앞으로 나가냐고 의원님들이 옆에 서있을지 내가 앞에 왜 나가냐고 눈치도 없는 박영선은 자기랑 얘기하자고 계속 나를 옆에 아니라고 가시라고 그래갖고 이러고 있었지 이러고 진짜 아니 왜 그러냐고 이제는 그래도 이낙연 후보님이나 이런 분들 우리 편이잖아요 미워하지 마세요 더 이상 진짜 끝까지 오늘도 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박영진이고 뭐고 근데 난 박영진은 아직도 난 정이 안가 나는 그래도 이낙연 후보님은 끝까지 원팀 강조하시고 끝까지 위태하시는 거 보면서 참 어른이다 그래도 그렇죠? 참 어른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박영선은 아직도 미워 박영진은 아직도 한지거리에 보면 넌 내년에 넌 다음 총선 때 보자 난 아직도 걔는 벼르고 있어 그래갖고 거기 중간에 끼워갖고 오랜만에 여러분들 등에 식은땀 나는 거 알아요? 혹시 박영선 의원이 갑자기 후보님 시다타파요 라고 할까봐 그런 분들 많거든요 나 어디 여기 서 있으면요 어 저기 총리님 시다타파 이종원 피디요 이렇게 막 소개시켜 주거든 갑자기 소개시키면 그럴까봐 뒤에 빠져 있었던 거야 나갈 수도 없고 카메라는 여기 있지 나갈 수도 없고 그래갖고 등에서 땀이 쫙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이 마침 구세주야 따다다다다단 따다다다단 키호 1번 이재명 떳떳떳떳떳 오 완전 무슨 나의 구세주 나팔이 울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님이 들어오니까 양쪽에서 또 후보님한테 몰리니까 내가 사는 거지 살았다 이건 살았다 그래갖고 고틈을 타서 고틈을 타서 빠져나와갖고 고틈을 타서 빠져나와갖고 저 뒤에 가갖고 담배를 하나 피는데 무슨 훈련소에서 육지훈련 받고나서 퇴소한 날 피는 담배같은 그런 맛이었어요 오늘 오랜만에 등에 땀났어요 웃긴게 아니라 진짜요 아까 나는 진짜 긴장했어 여러분들 내가 박용진은 진짜 사람 취급을 안했거든요 솔직히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박용진은 사람 취급을 안했잖아 경선 때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처음에 많이 얘기하다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는 이낙연은 돌아올 것이다 계속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오랜만에 긴장을 했어요 왜그러면 나는 우리 편들한테는 약하거든요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면 안 싸우거든요 거기 현장에서다가 우리 편 의원님들이랑 어떻게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에피소드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홍대 에피소드 홍대를 갔잖아요 홍대를 갔는데 우리가 좀 일찍 도착했습니다 일찍 도착을 했더니 남들은 전부 이재명 후보님이 이쪽에서 들어오는지 알고 있는데 마침 홍대는 누구의 지역구에요 우리 정청래 의원님의 지역구잖아요 정청래 의원님이 따라와 그런거에요 왜요 여기서 내려 여기서 내려 그러는거야 이재명 후보가 여기서 내린다는걸 알려줘서 우리 카메라가 제일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지 남들은 저 안쪽에서 기다릴 때 정청래 의원님이 여기서 내려 여기서 내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이재명 후보님이 들어올 때부터 우리가 딱 찍었던거에요 그쵸 뭐라고? 어? 좀 늦어서 사이드에서 봤는데 계곡본은 못찾아서 다 보고 춤추다 왔어요 코피를 못쌌네요 동대문 센언니 어어 어제 어! 동대문 센언니 어! 계곡본을 찾을 때는 깃발을 보면 있어요 오늘 거기 다 걸려있는 깃발 거의 계곡본이었어요 개천지였어요 저쪽은 신천지 우리는 개천지 신천지에 맞상되는 개천지 어! 오늘 아까 동대문 센언니 어! 아까 우리가 그쪽에 있었어요 음 우리 뉴젠언니 동대문언니 예 어쨌든 홍대는요 아까 여러분들이 다들 제가 그 채팅창을 좀 봤거든요 그... 경호 얘기 많이 나왔죠 오 진짜 이재명 후보님이 경호를 막 타이트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니까 그... 경호가 오늘 강화가 됐거든요 어제 그저께인가 그 성형준 대표님 테러 당하신 이후에 경찰 경호가 되게 강화됐어요 그래서 입구에서부터 들어오는 사람 중에 좀 수상한 사람들이 있으면 경찰들이 계속 무전으로 누구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아니 경호가 많이 강화돼서 입구에서부터 막 시민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보고 단상에 올라가는 사람들 되게 경호는 많았어요 보이지 않게 경호들은 되게 많았는데 시민들이 확 붙으니까 경호원들이 사실상 시민들을 확 밀어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막 대부분 지휘자들이 막 붙어갖고 사실 빠져나가는 데만 30분 경호님들이 경호하시는 분들이 너무 친절했어요 옛날 같으면 딱 이러고 있었는데 하여튼 오늘 아마 여러분들 아마 이재명 후보님 가까이에서 보신 분들도 있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어제 우리 이재명 후보님 저는 사실 전화 우리가 전화 연결해서 통화했잖아요 전화 연결해서 통화할 때 저 진짜 감동적이었거든요 사실 사전에 제가 이따가 우리 지지자들 밥갈기 열심히 하는데 잠깐 통화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좀 힘들지만 딱 3분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어제 이재명 후보님이 저한테 딱 3분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3분 사실 길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1분하고 끊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첫 마디를 이런 말을 했어요 후보님 요즘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잠을 못 자고 있는데 그랬더니 왜요? 야 저게 이재명이구나 왜 시민들이 불안하고 잠을 못 자잖아 왜요? 어제 첫 마디가 왜요? 불안해하지 마셔라 라고 하면서 정말 이재명 후보님이 상대 윤석열의 후보를 정신에서도 압도하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신에서도 압도하고 있구나 그래도 그런 생각을 했고 지금은 말할 수 있다 얘기를 해드리고요 여러분들 옛날에 11월 달인가? 11월 달인가 그때가 경선 기간이었나요? 이재명 후보님이랑 저랑 차 안에서 방송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혹시나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이재명 후보님이랑 저랑 카니발 차 안에서 둘이 단독으로 방송했던 거 기억나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요 이재명 후보님 성격이요 되게 동지의식이 강해요 어떤 게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이거 이재명 후보님이랑 나랑 둘이서 차 안에서 둘이 인터뷰했잖아 1시간 동안 이동하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재명 후보님이 이동하는 1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야 그게 경선 기간이었나? 그게 경선 기간이었나? 어 이거 여러분들 게릴라 토크 이거 못 보신 분들 이거 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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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릴라 토크 어 저랑 저랑 둘이서 이렇게 차 안에서 어 게릴라 토크인데 어 이게 어떻게 성사가 된 거냐면 이게 경선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메타버스였나요? 경선 후였나요? 경선 후였나요? 경선 후였나요? 저거 되게 재밌어요 어 저게 어떻게 성사해야 되냐면 메타버스로 하는데 그 여기저기 다니시는데 그 이동거리가 1시간 2시간 되는 거리가 있었어요 그게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 사실 하려고 그랬어요 저한테 갑자기 전화가 오시더니 어 이 피디 어디에요? 그러는 거예요 어 저 지금 여기 사무실에서 계곡본에서 지금 일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아쉽네요 어 왜요? 후보님 그랬더니 아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응 차 안에서 좀 우리 시청자들 만나고 싶었대요 그래갖고 어 내가 그 유세장에 있었으면 나를 바로 차에 타 그래갖고 대번도 없이 저 대번도 없이 한 거예요 대번도 없이 그냥 차에 타 그래서 어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그럼 내일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내일 오세요 내일 어디서 어디 이동하는데 두 시간 있으니까 사전 대번도 없이 아무 대번도 없이 응 그것도 제가 깜짝 놀란 게 김혜경 여사님한테 전화를 해요 어 김혜경 여사님한테 전화를 하는데 웬만한 정치인들 같으면 뭐 먼저 와이프한테 문자로 좀 있으면 전화 갈 거야 방송 중이야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안 해요 그냥 여보세요 어 어 나야 어 지금 뭐 시타타파 이재범 피디랑 있으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 저 저 때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재명을 모르면 이재명을 욕하지만 이재명을 알면 정말 저 사람한테 감동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재명 후보님은요 본인이 대선후보지만 제가 깜짝 놀란 게 이재명 후보님이랑 제가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이재명 후보님은 밥 먹을 때요 휴대폰을 절대 책상에 올려놓지 않아요 진짜 휴대폰을 올려놓으면 정치인들 특징이 뭐냐면요 휴대폰을 올려놓고 수시로 문자를 체크하고 막 하는데 이재명 후보님은 사람들과 얘기를 하거나 그럴 때 절대 휴대폰을 올려놓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집중해요 되게 따뜻한 분이에요 그래서 딴 건 없어요 이재명은요 되게 낯가리는 사람이었어요 정치를 안 했으면 낯도 많이 가리고 상처도 많이 받으면서 이재명은 늘 차별과 가난과 이 세상의 불공정과 싸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먼저 사람에게 다가가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어요 정치를 인이 되기 전에는 근데 이재명 후보님이 변호사 시절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권변호사를 하면서 누구를 도우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법을 배웠고 아 따스함을 알게 됐고 정말 이재명은요 보면 볼수록 아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 저는 한때 이재명 후보를 물론 올해는 아니죠 2017년 대선이 끝난 이후에 이재명 후보를 원망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원래 이재명 안티였다가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을 지지했다 아니에요 저는 원래 이재명 팬이었어요 2016년도 2015년도 그 누구도 이재명을 쳐다보지 않을 때 저는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이재명 야 저 사람은 뭔가 달라 그러면서 이재명 콘서트를 찍으러 다녔었어요 그러고 나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토론하는 거 보고 어 좀 욕심이 과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잘못 봤나 실망을 해서 대선이 끝난 이후에 이재명에게 관심을 끊었었어요 음 그러나 저는 관심을 끊어도 어 지금의 똥파리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나갈 때 난경필 찍자고 했던 놈들이 지금 윤석열 찍자고 하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 지금 저 깨시언이고 뭐고 저런 똥파리 새끼들 있잖아요 저 새끼들 이번에 윤석열 찍는다 그랬고 놀라지 마세요 이미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난경필 찍자고 했던 놈들이에요 고놈들이 고놈들이에요 젠틀제인을 중심으로 젠틀제인 그 카페지기가 난경필 찍읍시다 를 이미 2018년도에 했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우리가 얘기잖아요 제가 정확히 얘기잖아요 똥 밀 필패 이번 아주 기운이 좋습니다 똥파리가 밀어갖고 단 한 명도 이긴 적이 없어요 단 한 명도 똥파리가 밀어서 이긴 정치인 선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똥 밀 필패 제가 이거는 진실이에요 과학이에요 똥 밀 필패는 과학입니다 어 똥 밀 필패는 그냥 여러분들이 낭설이 아니라 똥 밀 필패는 과학이에요 어 캐나다 이미 2018년때 남경필 찍자고 했던 애들이에요 응 이건 과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이번에 마음 편하게 내일 단 한 명만 한 명만 더 바까리하시고 편하게 나 이미 여러분들 솔직히 사전투표 거의 대부분을 했죠 제가 볼 때는 제 방송 중에 70%는 사전투표했어요 지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나 솔직히 본투표에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본투표에 표 안 나올까봐 투표 안 했다 1번 한번 올려보세요 나 솔직히 남들이 사전투표한다 그래 본투표 때 표 안 나올까봐 투표 안 했다 이렇게 많다고? 야 거짓말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야 니네 땜에 40% 안 넘었잖아 일로와 니네 땜에 40% 사전투표 안 됐잖아 응? 근데 그게 다행이네 어 그래도 지금 우리에게는 총알이 아직 많이 남았네 어 응? 총알이 아직 졸라 많이 남았네 어 나는 거의 70% 로 했을 줄 알았더니 딱 보니까 반밖에 안 했네 응? 총알이 아직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네 응? 아니야 지금은 쏘리가 아니라 지금 투표 안 하신 분들이 고마워 응 지금은 에 이게 선거라는게 막바지에 갈수록 투표 안 하는 사람들이 고마워지는 거야 내일 꼭 해요 어 사전투표는 이미 날렸잖아 사전투표 한 사람들보다 지금 지금 표 갖고 계신 분들 내일 고마워 알겠지? 당신들이 짱이야 어 당신들이 이제는 더 대우받아야돼 내일 어떻게 한다? 내일 사전투표 안 하셨던 분들 내일 투표장에 갈 때 혼자 가지 마라 꼭 하나 점심 사줄게 끌고 가라 알겠죠? 투표 안 한 사람 중에 아무나 하나 골라서 어 오늘 점심 살게 밥 먹자 얼마나 좋아 내일 지갑을 열자 알겠죠? 내일 지갑을 열자 내일 사전투표 안 하신 분들은 점심 먹자 그러고 한 명 데리고 가 알겠죠? 그리고 사전투표 하신 분들은 나 대신 투표할 놈을 하나 골라 응 점심을 사 투표했다는 얘기 하지마 어 나 투표 안 해서 투표하러 갈라 사전투표 했지만 나 투표하러 갈라 그랬는데 같이 가자 내가 점심 살게 그래 가서 어 너 투표 안 해? 어 먼저 해 어 전화 온 척 여보세요 어 그럼 나가는 거야 투표장 앞에서 어 먼저 잠깐 들어갔다 와 1번 어 여보세요 어 그래서 나가 입구에서 어 입구에서 발길을 돌려 어 여기 입구까지 손잡고 갔다가 어 어 여보세요 어 먼저 먼저 1번 찍고 와 어 어 금방 찍어 그렇게 하면 돼 어 알겠죠? 너 음주 채팅이냐? 어 너 음주 술 처먹었으면 채팅하지마 응 너 술 처먹었으면 채팅하지마 어 알겠죠 여러분들 사전투표 하신 분들은 나 대신 투표할 사람 한 명 직접 데리고 가기 힘들면 전화해서 찾으면 되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내일은 점심은 밖에서 먹는다 내일 점심은 무조건 외식 한 명에게 밥을 산다 알겠죠? 내일이 진짜 중요한 날이야 어 장영진TV도 구조 좀 해주시고 어 장영진 선배님 내일 우리 거기 오셔야 돼요 우리 2시부터 우리 그 방송하니까 내일 난 천재야 어 늘 꼭 오셔야 됩니다 장영진TV 정착날 갔으니까 이제 장영진 예 우리 오랫동안 우리 방송 패널 우리 이제 또 어 끝나면 내일 내년 그러니까 내일 대선 이기고 나서 이제 프로그램 총 개편하고 어 개국본도 이제 전국 조직을 해체합니다 음 우리 여기 뭐 개국본 대표님들 방송 보고 그동안 수고하셨고 개국본 전국 조직은 네 다시 뭐 우리는 중요한 일 있으면 뭉쳤다가 또 해체 예 그동안 대표직들 맡으시라고 고생하셨고 예 이제 짐을 내려놔도 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국본 대표님들 그동안 음 아 회원은 남아있고 대표님들만 해산 어 우리 회원들은 영원한 거고 대표님들만 해산 음 음 대표들만 해산 음 대표들만 해산 음 아니 대표들만 해산 음 대표들만 해산 대선 끝나고 다 돌아가야 되니까 우리 곽동수TV 어 장영진TV 구독 안하신 분들은 구독해주시고 곽동수 빨리 20만 만듭시다 제가 곽동수입니다 정체는 늘 자학을 선택하죠 더 나쁜 놈 어떤 놈이 더 나쁜 놈인지 여러분들 눈에는 잘 보이십니다 허나 이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이 나쁜 놈이라는 거 제가 곽동수입니다 예 곽동수TV 여러분들 나 목소리가 쉬어갖고 내가 목소리가 쉬어갖고 지금 목소리 잘 안 나와서 그래 어 개국본 모임 안하나요 어 이게 개국본 모임이야 온라인 모임하면 되는 거야 오프라인 모임하는 순간 그 조직은 깨져 응 어떤 조직이든지 오프라인 모임하면 패거리가 생기고 얘는 안되겠다 쟤는 안되겠다라고 하면서 개판되는 거야 온라인 모임이야 지금이 어 오프라인 많은 조직일수록 제대로 돌아가는 조직 하나도 없어 동네 반상에 부터 해갖고 동네 동호회 운동 동호회 해봐 결국은 술 처먹다가 지네끼리 패 갈려갖고 싸우고 결국은 저 새끼 재수 없어서 안 간다 저 새끼 재수 없어서 안 간다 다 개판되는 거야 난 다 알아 그래서 모든 개국본은 큰 일을 치르고 나면 대표진들 해산 왜 또 그동안 고생하면서 열심히 뛰어줬던 분들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또 그 사람 분들과 마음이 안 맞는 분들이 있잖아 알겠죠? 개국보는 영원해 그러니까 정기회원은 마구 가입해줘요 그래야지 개국보는 오래가 오래 가기 위해서 대표님들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대표님들은 해산 온라인 모임은 지속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가슴 영상 보면서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오늘 청각영장에 그 상록수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 로고송 은근히 중독성 있어요 우리 모두 함께 은은은 이재명 그게 되게 여러분들 은근히 중독성 있는데 오늘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면요 저기 청계광장에 있던 분들 대부분 방전됐어요 집에 갈 때 충전할 때가 없어갖고 전부 배터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집에 올 때 배터리 2% 했어요 2% 배터리 2% 했어요 전부 이거 흔들다가 배터리 다 나갔어요 저 2% 있었어요 2% 그래갖고 밥먹다가 충전하고 막 그랬어요 아까 야동보고 왔더니 차분해지네 더바이가 이 새끼야 가서 가서 야동 더 쳐봐 이 도라이 같은 새끼야 야동이랑 더 쳐봐 가서 수준 안드로메다에다가 온 새끼 저거 여러분도 그러고 아까 어떤 분 이 질문이 웃겨갖고 유튜브 하얀모자님 의리짱짱 제일 똑똑 유튜브 하얀모자님이 아니라 저는 시사탑 하나 개총수 이렇게 부르는데 유튜브 하얀모자님 의리짱짱 제일 웃겼어요 웃겨갖고 잠깐 제가 유튜브 하얀모자님이라고 웃겨갖고 제가 썼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까 어떤 우리 강년님이 제안하신게 너무 좋아갖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내일 여러분들 투표하러 가시는 분들 있죠 파란색을 입자 아이디어 너무 좋죠 내일 파란색을 도배를 하자 파란 잠바가 있는 분들은 파란 잠바 입으시고 뭐 심지어 우리 여성분들 중에 파란 목도리나 우리 내일 무조건 파란색 그 투표장을 파란색 물결 파란 마스크 뭐 딴거 없으면 파란 마스크 그쵸? 아니면 파란 신발이라도 모든 드레스코드는 파란색으로 뭐 없으면 그냥 모자라도 파란거 쓰시던가 LA다저스 음 LA다저스도 괜찮고 내일 무조건 컨셉은 기본은 파란 마스크 편의점 가면 파란 마스크 있나? 어 괜찮죠 아이디어 아까 우리 강년님 아이디어가 강년님 글씨 하나만 더 써줘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음 투표한 사람도 내일 사전투표 모든 민주시민들 투표장 뿐만 아니라 내일은 파란 옷 입고 돌아다니기 그냥 하루 어 파란 염색 아니 투표를 하든 말든 무조건 투표를 한 사람도 내일은 그냥 파란 옷 입고 돌아다니기 전부 숨어프 어 파란 잠옷 잠옷을 가면 도라이로 보니까 좀 안되고 잠옷은 좀 어 파란 잠옷 입고 가면 도라이로 보니까 전부 내일은 파란색 저기 집에 있는거 파란색 나 집에 파란색 있나? 어 파란 잠바 하나 있다 파란 잠바 파란 바지가 없어 파란 바지 뭐 바지는 세트로 안 입어도 되니까 파란색 잠바에 아무거나 바지 입고 마스크만 파란거 하면 되잖아 그쵸? 어 아 청바지 그렇네 근데 난 진청인데 어 나는 블랙진은 있는데 어 청바지 괜찮네 파란 마스크만이라도 해도 괜찮겠네 어 조스바 먹으면 안 돼요 확 진짜 그게 개그야 이씨 조스바 먹으면 두 붕알이 빨간색으로 핥으면 빨개져 이씨 음 그냥 마스크라도 파란 마스크 응 파란 마스크나 파란 모자 마스크나 모자 뭐 옷 입는 분들은 옷 입고 내일 무조건 여러분들 우리 민주시민들은 파란 코디 파란 코디 알겠죠? 파란 코디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피커 안 꺼주시면 바로 끄습니다 스피커 꺼주세요 스피커 껐어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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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지금 칠레에요 어 칠레 I'm stay here 칠레 네 그래요 칠레에서 어쩐 일이세요 아 저 여기 지금 40대 여자구요 근데 진짜 칠레에서 밭 가는 농부 아니세요? 그 밭 갈기가 아닌데 칠레는 끝났잖아요 끝났죠 저 벌써 했죠 740대 여자분이신데 친구들이 처음에 약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영혼이 되게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티내지 않고 자기 나 중립적인 척 하면서 정보를 하나씩 하나씩 줬죠 그렇죠 절대 나는 이재명 지지자다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하고 이재명 너무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래서 내가 윤석열도 세금 많이 쓰더라도 기사 딱 찾아가지고 링크 띄워주고 적당한 그런 기자들을 제 카카오톡 거기에다 다 모아놨다가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거를 바로바로 올려요 예 그러면은 반응이 되게 좋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또 아이들도 가르쳤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학생들한테는 정기적인 얘기를 절대 안 하는데 이번에는 진짜 못 참겠는 거 잠도 안 오고 칠레에서도 잠이 안 와요? 지금 칠레 몇 시에요? 칠레 지금은 2시 35분이에요 딱 12시간 차에 낮 2시 35분? 네 제가 완전히 낮밤이 반대인데 밤에 잠이 안 오니까 한국은 낮이니까 그 시간에 연락하고 그러는데 네 와 이제 그 제자들한테 너 누구 뽑을 거냐 정했냐 그러면 여자애들은 대부분 안 정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칠레에 있는 한국인 여자분들이요? 아니 아니 아니죠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제자들에게 칠레에서 전화를 해요? 아 해외 박갈기네요 주로죠 20대 뭐 30대 30대된 제자도 있고 20대인 제자들도 있어가지고 출적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에서 박가니까 잘 갈려요? 아 저 그니까 해외니까 이제 안부차 연락하면 되게 반가워해요 아 안부차 그러면 칠레에서 전화하니까 되게 반가우시죠 일명 국제박갈기네요 국제박갈기 그쵸 그래가지고 뭐 이제 안보고 물어보면서 모태선 후보 정했냐 아 선생님 아직 안 정했어요 그러면 아 선생님 진짜 뭐 여러가지 얘기해주세요 특히 우크라이나 얘기 되게 먹혔어요 우크라이나 트라틴 그거 조롱한 거 보여주면서 이런 수준의 후보 진짜 뽑으면 안 된다 그래서 뭐 그런거 얘기해주고 그러면 아 선생님 진짜 그 역사를 너네가 역사 공부했지 않니 역사 공부하는 사람은 절대 2번 뽑으면 안 된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해주면은 아 선생님 믿고 저 그러면 1번 뽑을게요 막 이런 제자들도 한 지금 20대 한 3,4명 확보했고 20대 3,4명 오우 중요하네요 커피 막 보내주고 커피 막 보내주고 수표하고 커피 마셔라 친구 데려가라 어 막 풀었어요? 어 아 그럼요 막 돈 막 지금 예예 그리고 또 안철수 되게 중요한게 안철수 담임하자마자 안철수 지지자들한테 딱 연락했어요 그래서 안철수 엑스타일도 얘기하고 막 이러면서 누구 뽑을거냐 이제는 진짜 누구 뽑을지 정해야 되지 않냐 이제는 이재명 뽑아라 그래서 대부분 진짜로 안철수 단위화 이후에 대부분 이재명으로 온 거 같아요 오 그리고 여태까지 몇 명이나 바꿔셨어요? 저 한 30명 넘은 거 같아요 30명 넘은 거 같아요 내일 마지막 각오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왜그러면 국제전화하다보니까 음질이 좀 안좋아요 네 아 그래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저희 아빠가 택시 회사를 하세요 그래서 아 칠레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아 칠레에서 택시 회사를 해요 한국에서 해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택시 회사 사장님이세요? 네 택시 운영하시는데 오 뭐 좀 있는 분이시네 처음에는 이재명 싫어서 윤석열 싫어서 아 이재명 싫어서 윤석열 싫어서 윤석열 싫어서 윤석열 뽑는다라는 사람이 많았는데 예 최근에 물어보니까 아빠가 다 이재명이래요 처음에는 윤석열 뽑으려 했던 사람들이 전부 이재명으로 돌아선 거예요? 네 많이 돌아섰대요 오 그리고 최근에 그래서 사전투표할 때 아빠 꼭 얘기해라 직원들 꼭 투표하러 데려가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 투표하러 다 데려가겠다고 그래가시고 그 사전투표 할 때 그 직원들 되게 많이 데리고 갔어요 오우 훌륭하십니다 내일 마지막 가고 내일 단 한 명이라도 아 그... 네 내일 확인 그러니까 지금 미리 다 작업해 놓은 사람들 내일 다 전화하고 예예 그리고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얘기해가지고 저희 꼭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아유 해외에서 칠레 가신지 몇 년 되셨어요? 아 지금 저 얼마 안 됐어요 몇 달 안 됐는데 제 마음은 지금 이제 완전 한국에 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정치 고관여층이 되셨어요? 너 자꾸 칠레이씨... 죄송합니다 예 사실 저는 정치 항상 고관여층은 아니고 선거 때 되게 고관여층이에요 그러니까 어... 언제부터... 언제부터 저기... 이... 제 방송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저는 조국 장관 때부터 아... 2019년이 진짜 우리 역사적인 좀...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먼저 말씀하세요 예 예... 아니요 그냥 그 얘기하세요 그리고 저는 진짜로 민주당을 계속 찍어오기는 했었는데 예... 그래도 막 정치 고관여층은 아니었어요 음... 그런데... 어... 이제 저... 그... 이제 선거 때는 특히 제가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데 이번 선거 같은 선거는 처음이고 제가 진짜 학생들이나만 이렇게 정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까지도 제가 막 연락하고 밥 달고 막 이런 거는 진짜 처음이어서 너무 하루하루 간절하고 여기 전화 오시는 분들 갓 가는 거 전부 처음이신 분들이에요 예... 저 나라 걱정에 진짜 새벽에 깨서 기도하자 나는 진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구요 네... 다음에 또 우리... 우리 이긴 다음에 또 승리에 전화 데이트 한번 할게요 아...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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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제가 생각해보니깐요 우리가... 음...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이 말이 맞는지 여러분들 동의하시는지 먼저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저들에게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을 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민주 진영이 이렇게 절실하고 이런 거는 저는 조국 장관님의 희생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2009년의 슬픔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노나 그런 것들이 많이 사그러졌는데 2019년 조국 장관님이 당하는 걸 보면서 정치에 무관심했던 많은 민주 진영이 합쳐졌어요 오중석이 채팅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너 채팅하니 그쵸 여러분들? 제가 보면 2019년이 우리 굉장히 역사적인 대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한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털어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분노하나 했더니 윤석열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검찰총장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그에 맞서는 바로 희생이 조국의 희생이 또다시 꺼질 뻔한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해요 그게 2020년 총선으로 이어졌고 지금의 대선까지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정치에 참여하시기 시작했던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쵸? 지금 생각해보면 2019년 때 조국 장관님 당하는 거 보면서 이건 아니잖아 하면서 촛불 드셨던 분들이 제가 그때 보면 되게 많았고 2016년 박근혜 탄핵사태 때 촛불 안 들었던 분들도 되게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게 다 저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당신들이 깨어났어 우리 조국 장관님한테 결국은 우리 민주 진영이 다시 한번 뭉칠 수 있게 하는 진짜 조국 장관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그쵸? 조국 장관님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전화 바라다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역 그리고 연령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총선님 저는 전라북도 사는 30대 이창민이라고 하고요 30대 이창민 선생님 네 일단 저는 밭을 어떻게 걸었냐면 제가 지금 마트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 마트 아 마트 사장님이세요? 아 예 마트 이제 아버지가 사장님이셔서 잠장으로 있어요 곧 사장님 아버지가 사장님이니까 곧 사장님 되실 분이고 아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귀에 이제 그 블루투스 아이폰 있잖아요 발음 좀 그 스피커폰으로 받지 말고 들고 받아주세요 아 네 잠시만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블루투스 아이폰 있잖아요 예예 그거를 이제 귀에 꽂고 그냥 전화를 이제 무음으로 아예 해놓고 예예 그냥 손님들 들어올 계속 손님이 주기적으로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예예 그럼 이제 그냥 무음이니까 이제 아무 소리가 안 들으니까 손님 들어올 때마다 그냥 혼자 혼잣말로 전화하는 척을 해요 예 제가 그냥 시켰잖아요 전화하는 척 하라고 예 그러면서 이제 나이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제 어 안철수 여기 처음에는 안철수 이낙연 후보를 좋아했던 분들이 많아서 전북이래서 예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를 이제 처음엔 지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처음에 이제 거기서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서 어 뭐야 어 뭐야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아 아냐아냐 안철수 안철수 후보가 어 야밤에 그렇게 어 갑자기 윤석열이랑 다음합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야 여기서 나도 안철수 친구들이랑 전화한 척을 하면서 야 나도 여기서 내가 안철수를 뽑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야 이재명한테 차라리 뽑아서 도저히 윤석열은 되면 안 되니까 이재명한테 표를 주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젊은 친구들은 또 윤석열을 뽑는다고 하는 친구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전라도도 오오 그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카운터를 가요 응 그럼 이제 애들이 잠깐만요 그 채팅하시는 분 좀 채팅하시는 분 좀 채팅 좀 친절히 하세요 말 싸가지 없게 하지 말고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가면 20대 초반 애들은 나라사랑카드라는 걸 내거든요 예예 그건 이제 군대를 이제 갔다 오거나 가기 전에 이제 주는 카드잖아요 예예예 그럼 이제 그때는 그런 애들 있을 때는 일부러 이제 야 윤석열은 너무 무식하잖아 친구들이랑 전화한 척하면 무식한데 걔를 어떻게 뽑아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추면 헛밤 전화를 한다? 그렇죠 전화하는 척 그냥 무조건 그냥 계속 전화하는 척을 하면서 젊은 친구들한테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친구는 솔직히 윤석열은 아니지 않아? 이러면 이제 정청래 의원처럼 아무리 그래도 너무 무식해서 나보다도 무식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돼? 이러면서 이제 하면 그 친구도 이제 맞아요 하면서 웃으면서 가는데 친구도 투표권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러면은 그 친구도 이제 애 있어 이러면은 나는 안철수를 지지했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를 뽑으려고 해 이러면 이제 그 친구들도 그 저희 아버지도 이재명 후보를 뽑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예예 그리고 총 밟갈이 실적 공개해 주세요 정확하게 저는 지금까지 18명을 했고요 오 대박이네요 네 아무튼 그렇게 총수님 말 듣고 열심히 밟 가봐서 제 말 들으니까 연기 통하죠? 아니 통해요 진짜 통하고 진짜 내가 해본 거라니까 저는 이게 통하고 저는 안 통할 줄 알고 처음에 이게 이게 더 쉬운 밟갈기 하나 알려줄게 내일 여러분들 대부분 아파트 많이 사시잖아요 네 엘리베이터를 타 네 사람이 있어 네 그럼 무조건 여보세요 어 투표? 해야지 어 지금 하러 갈라고 누구 누구 뽑을 그냥 아 뽑을 사람이 없어 모르겠어 누구 찍어야 될지 근데 윤석열은 좀 아닌 것 같아 이래요 맞아요 무조건 엘리베이터 타갖고 전화를 들어 난 무조건 엘리베이터 타갖고 사람 있으면 전화가 와 어 이분은 연기파에요 그쵸 마지막 우리 연기파 선생님께서 오늘 진짜 중요한 대망의 투표 날입니다 네 오늘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어 오늘은 제가 오늘은 직원이 코로나를 걸려서 자가격리를 해가지고 제가 카운터에 계속 있어야 돼요 어 그럼 귀에 이제 블루투스를 꽂아놓고 계속 이제 전화한 척을 하면서 예예 카운터 보면서 계속 이제 이제 이재명 후보를 야 윤석열은 어떻게 뽑아 이러면서 이재명 후보를 뽑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체인을 해야죠 네 아무튼 추운데 고생 많으시고요 기회가 되면 나중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총선생님 예 개국볼 한번 놀러오세요 언제든지 네 총선생님 항상 고생하십시오 네 아주 훌륭한 곧 점장 아 곧 저기 마트 사장 네 네 내가 이재명이다 어떻게 장황하게 바깔았다 그런 내용보다는 내일 어떻게 할 것인가 알겠죠 내일 하루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거니까 내일 각오에 대해서 좀 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내일 내일 네 스피커 꺼주시고요 여보세요 스피커 꺼주세요 아 껐습니다 네 선생님 술 드셨어요? 아니요 뭐 의정부에 가는데요 예 65세에요 어제 전화하지 않으셨어요 의정부 아 딸날내에요 어 그러세요 일단 믿어보고 음주검문 좀 계속 됩니다 하하하하하하 예 아 오늘 광화문에 한 번 갔었거든요 처음으로 광화문 나오셨다가 술 한 장 걸 거하게 하셨는데 아 그런 건 아니고요 혀가 근데 말리셨는데 혀가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술 먹는 건 아니고 물 먹으셨어요 제가 좀 틀리를 해요 틀리 에? 틀리 틀리 아 틀리 죄송합니다 틀리 때문에 제가 목소리가 조금 좀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네 선생님 여태까지 몇 명이나 박하셨어요 제 아는 아주머니 따님이 오산대학교 다니는데 예예 50명을 했대요 친구들 오산대학교 하는 따님이 예 근데 아는 아는 지인이 지인 딸 딸이 50명을 박 하셨어요 50명을 투표한대요 아니 남 남 남박간 걸 대신 소개하는 코너가 아니라 아니 그런게 아니고 내일 50명을 데리고 탁 한대요 선생님 죄송한데 음주 혈액 측정했더니 나왔어요 선생님 거짓말 걸리셨어요 선생님 다음에 전화하세요 네 네 제가 보니까 이분 음주에요 음주 틀리는 거짓말이고 음주 측정했더니 음주 걸리셨어요 네 속일 사람으로 속여야지 귀신으로 속이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전화감도가 좀 먼데 외국 같은데요 네 네 여기 LA에요 아 네 네 네 저 한 200번 했는데 됐네요 딴 분들은 천번에요 예 저 출근도 못하고 전화하고 가려고 지금 아직까지 출근도 못하고 있어요 예 예 지금 LA 몇시에요 예 LA가 지금 9시 50분이요 아침이요 예 아침 9시 50분 9시 50분 그 해외 국제밭갈기 국제밭갈기 오늘은 국제밭갈기가 많이 나오네요 국제밭갈기 예를 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말씀하시고 싶어서 전화주시고요 아 예 아 저는 저기 그러니까요 조국 사태 이전까지는 완전히 보수였거든요 아 조국 사태 이전까지는 조국 장관 검찰 사태라고 바르게 표현해 주시고요 네 예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도 모르는게 많아서 예 괜찮아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예 예 근데 저희 남편은 저희 남편도 굉장히 보수였는데 이 유튜브를 보면서 예 점점 진보로 바뀌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무시하고 안 듣고 있다가 그때 조국 장관이 있을 때 한국에 나가게 됐어요 우연히 예 그랬는데 그때 한국에 가보니까 예 진짜 그 언론이 예 완전히 조국 장관을 그 범죄자로 만드는 거를 제가 거기서 느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관심 갖고 시사탑화 이제 시청하고 김어준 뉴스공장 시청하면서 예 아주 정기코스에요 시사탑화 보고 그 다음에 김어준 청수 보고 이게 경기 과정 들어오신 거예요 예 시사탑화를 보면은 너무 이게 속이 막 후렴해가지고 예 예 제가 요즘에 밤마다 그거 보내냐고 예 예 지금 뭐 빠져있습니다 사실 예 그리고 투표했고요 예 저 이재명 후보님 투표 사전투표 여기서 그러니까 재배국민 투표했고요 예 그리고 어 저희 그러니까 그리고 작년 11월에 한국에 갔었거든요 예예 그래서 부모님 부모님은 보수시여가지고 예 아니 어머니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완전 보수신데 네 어머니한테 이제 용돈이랑 그런 거 끊겠다고 이재명 안 보내면 안 찍어주시면 어 이분은 협박 협박박깔기 예 그러니까 그냥 바로 넘어오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엄마 앞으로 이재명 안 찍으면 용돈 끊고 앞으로 나 볼 생각하지 마라 한국 안 오겠다 한국 안 오겠다 네 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은 창피해서 한국 못 오고 네 이재명 아니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서 미국 방문하면 네 나 가서 계란 던지게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어머니한테 했더니 80이 넘으셨거든요 예예 이제 그랬더니 이제 아유 알았다 알았다 이제 하셨는데 믿지를 못하잖아요 제가 아직 날짜가 그때 11월이면은 4개월이 또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예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밤에 확인 전화 받고 예 확인 전화 받고 이재명으로 찍는 거 확인 전화 받고 그다음에 어머니 주위의 저기 주위 분들한테서 이재명 이제 대통령 만드는 데 도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그 부분들 밥 식사하실 것까지 보내드리겠다 오 그렇게 말씀드렸고 예 그러면 저희 언니도 이제 중도였거든요 네 이재명 제가 카톡이랑 통화해서 이재명으로 이제 다 갈았고 예 예 예 그렇게 했습니다 많이는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 근데 다 시민권자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예예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빨리 집에 전화해서 부모님이랑 동생 뭐 있으면은 이재명으로 하라고 예 예 그렇게 전달하는 거 그다음에 엉뚱한 소리들 하는 거 있으면은 이 시사탑화 제가 예 알려주고 예 자기가 찾아봐야지 이건 알 수 있지 맨날 TV 나오는 거로만은 예 다 그거는 거짓이 많다 얘기해 주니까 예 슬슬 하나씩 보더라고요 음 예 그러면서 이제 예 그런데 저희는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시민권자들도 굉장히 불안해요 혹시 윤석열이 대통령 될까봐 자기네들이 투표할 건 있으면은 예 제외선거 했을 텐데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오 그리고 이 TV에 나오는 거 이렇게 보면 막 윤석열 할 때는 막 사람이 되게 많아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보기에는 예 직접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막 교회 열심히 친구들은 매일 밤 기도한다 그러고 여기서 굉장히 이재명 후보님을 굉장히 많이 지지하고 있어요 시민권자들이고 뭐 예 예 예 예 그래서 알려드리고 싶고 오 전화 잘 하셨어요 그래갖고 전화 때문에 출근도 못하고 계셨어요 네 전화 미리 했을 해서요 제가 제가 조그마하게 저기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 하세요 나 오늘 온라인몰 같은 거 하세요 아 저요 아니에요 저는 덴탈 랩을 지금 한 20년 하고 있어요 제가 50대에요 오 그러세요 미국 가신지 20년 되신 거예요 네 30년 됐는데 투표 처음 했어요 오 투표를 처음 하신 거예요 이번에 아 간신히 예 뭐 보수라고 하면서도 그냥 그냥 보수다 이랬지 직접 제가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음 그 8시부터 투표할 수 있는데 7시 반에 가서 기다려서 들어간 거 진짜 처음인 거 같아요 야 밤에 안 하더라고요 전날 밤에 뭐가 이렇게 여태까지 투표를 한 번도 안 하셨다가 뭐가 우리 라에 사시는 우리 사장님을 꼭 이번에는 투표도 하고 남들을 바깔게 만들었어요 아우 여기서 이제 보면은요 제가 아무리 그 이제 자파 성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끔씩은 다요 윤석열 쪽도 예 왜냐하면 그래야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잖아요 예예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으려고 좀 그래도 이렇게 객관적인 수선으로 보려고 보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너무 수준이 무슨 동네 아저씨 아니 동네 아저씨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예 아 정말 뭐 말도 표현할 수 없고 그 연구인이 되겠다고 지금 나온 그 김건이라는 여자분도 네 더 동갑인데 예 아우 저는 알 것 같아요 제가 그땐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랑 예 그런 예 이게 증언하시는 분들 들어보면은 너무 그게 공감이 가더라구요 진짜 천박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우 아우 이거 말할 수가 없죠 네 이거 말할 수가 없죠 예 이건 뭐 비교 대상이 돼야 비교를 하는데 예 그거를 그쪽에 좋은 점만 자꾸 방송에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얘기해주고 신문이나 뭐 네이버 같은 저는 그거 보면서 네 이렇게 간절해지기 시작하면서 막 떨리더라구요 이제는 예 이게 국제전화 예 우리 성모님 국제전화 어드벤티지가 다 되갔습니다 전화시간이 좀 되갔구요 예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너무너무 예 너무 감사해요 수고해주셔서 어 너무너무 고맙고 예 저희 시사탑화를 보시면 이 보수라고 하는 애들 유튜브랑 이딴 비주얼이 안 돼요 우리가 훨씬 비주얼도 좋잖아 아 비주얼도 우리가 좋잖아 그리고 한국쪽이죠 그 훨씬 좋구요 옷들도 더 훨씬 세련되게 입으셨구요 당연하죠 아 진짜 네 저는 좌파 맞는거 같아요 여러가지로 비주얼도 좀 좌파쪽이고 그니까 우리가 사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좌파 취급 받는게 웃겨요 그쵸?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 말고 또 전화통화 지금 원하시는 분 많으시니까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출근 잘하세요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 되면 저희 회사 직원들 제가 밥 다 쏘기로 했어요 오오 제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된 다음에 또 전화주세요 네 수고하십쇼 네 고맙습니다 네 이분은 해외협박박깔기 해외에서 엄마한테 엄마 이재명 안찍으면 용돈없어 어머 너 왜그러니 갑자기 나 윤석열이 대통령 되서 미국에 오면 계란 던질지도 몰라 어머 너 그러면 큰일난다 잡혀간다 그러니까 이재명 찍어 알았다 예 해외협박박깔기 예 표본이었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경기에 광주에 사는 50대 남자입니다 예 경기도 광주 50대 남성분이시고 네 오늘 예 내일 이제 대선이 하루 나왔는데 이제 오늘이죠 네 여태까지 몇 명이나 밭을 가셨어요 일단 저희 여기 방송을 듣고 계신 시민들한테 좀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뭐 잘못한 일이지 솔직히 여태까지 예 정치 저관여충도 아니고 예 경완님 무관심층이었어요 아 무관심층 아예 예 아예 특별을 안 했어요 예 예 근데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가족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좀 무관심하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 예 요번에 저를 비롯해서 음 저희 가족들 저희 처난들 음 뭐 저희 뭐 하여튼 저희 근처에 계신 분들 저보다 이재명 홍보님 다 찍었구요 네네 딱 한 번 안되신 분이 계세요 예예 저희 장인어른 아 장인어른은 안되더라구요 아 진짜 장인어른은 안되더라구요 예 예 그래서 진짜 좀 뭐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님 나와서 말씀하시면은 그냥 눈물부터 나더라구요 그렇죠 네 그럼 제가 궁금한게에요 선생님 네 정치 무관심층이었고 네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있고 김대중 대통령도 계셨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도 계셨는데 네 왜 이런 분들한테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왜 이재명 후보가 나왔을 땐 눈물이 흘렸고 내가 생전투표도 안하다가 딴 사람들한테까지 투표를 하라는 그런 마음이 어디서 생겼어요 제가 그 성남에서 초중고로 다 나왔어요 아 성남에서 초중고로 다 나오셨어요 네 그리고 성남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지금 경기도 광주도 바로 성남 옆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이재명 후보님은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구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정치에 관심을 좀 갖게 된 계기가 네 저는 세월호 때문이거든요 아 2016년 2014년 세월호 때 네 전 그때 전 최순실이 누군지도 몰랐었어요 예예 세월호가 그 바다에 가라앉았을 때 예 저는 그게 세월호가 가라앉은 뭔지도 모르고 예 제가 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예예 하루에 18시간 막 19시간씩 일을 해요 예 예 누가 시켜서 하는 건가요? 본인 일인가요? 제 일이죠 아니 그 사장 구속시키려고 했죠 예 하하 제 일이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잠잘 시간은 없다 보니까 그런 거에 관심을 낼 수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날 세월호 그걸 보고 거기서부터 관심 물론 정치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치의 알고리즘이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시장님이 전 지금도 이재명 후보님이라는 말보다 이재명 시장님이라는 말이 더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때 그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제가 처음으로 살아나게 된 정치인 같아요 여태까지는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님도 잘하셨고 노무현 대통령님도 그래서 항상 다 죄송해요 지금 아니 저희는 어떻게 보면 선생님 같은 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시다가 이번에 진짜 이렇게 절실하게 투표하는 표가 진짜 표예요 원래 우리는 찍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선생님 같은 분들이 선고 안 하다가 이번만큼 식구에 장인 빼고 전부 그럼 어떤 식으로 가족들을 이재명 후보를 찍게끔 박갈기를 하셨는지 노후하고 아까 협박박갈기 처음에는 연기박갈기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 어떤 케이스죠? 전부 포함이죠 협박도 하고 꼬시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식적인 일반적이라면 어떻게 이재명 후보님 지지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 몰라서 못했던 것 뿐이지 상식적이고 일반적이라면 다 지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회사 나가고 그냥 돌아다니다 보다 보면 가끔 윤석열 지지한다는 사람도 있고 이재명 후보님 안 뽑는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럴 때마다 뭐 개초공신님이 하시는 거 새날 여러 반성들에서 하시는 그런 노하우들 막 총치도 하는 거죠 네 전화도 안하는데 하는 척도 하고 일부러 기계에서 떠들고 음 자꾸 얘기하고 정총렬 의원님이 말씀하신 아무리 그래도 윤석열은 아니잖아 네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고맙고 내일 마지막 단 한 명 전략 있습니까? 한 명 아 마지막 한 명 진짜 이 한 표에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설득하면 우리가 이겨요 그 한 명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장인어른을 꼭 한 번 해놓으십시오 장인어른이 가장 그 약한 부분이 뭔지를 먼저 생각하시고요 장인어른 저 이번에 일이 좀 잘 될 거 같아요 민주당이 연속 집권을 하게 되면 제가 납품하는 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윤석열이 되면 이게 다 물거품이 됩니다 저희 망할 수도 있어요 어때요? 별로예요? 근데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좀 낭봉불락 같아요 굳이 그러면 장인어른 포기하시고요 장인어른 모시고 내일 새벽 일찍 이 방법도 써보세요 장인어른 모시고 야외에 멀리 밥을 드시러 가세요 1박 2일로 근데 내일도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지갑을 훔치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항상 고맙습니다 네 시민들께도 항상 죄송하고 미안하고요 진짜 진실하신 분 같아요 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나중에 개국본 한번 놀러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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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분 개국본 회원이에요 어우 고맙습니다 사장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되게 진실하죠 그쵸 어 나 무슨 몇 백 명 했다 이런게 아니라 정말 자기는 정치에 관심 없었고 여러분들에게 되게 미안하다 근데 어 우리 장인 빼고 다 했다 그 참 가슴이 맞았네요 네 여보세요 연결됐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지역과 연령대 좀 알려주십시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인천 30대구요 어우 주요 주요한 인천 30대 아 근데 저 그때 한번 전화를 드렸었는데 네 이거 꼭 2030 여자분들 박가리 할때 이거 진짜 거의 95%는 먹혀서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아 본인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싶어서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해보십시오 아 네 홍준표 갤러리에서 그 팬코에서 여성 혐오한 글들 캡쳐해 놓은 게 있어요 예예 정말 제가 입에 담기도 좀 어려운 혐오글들인데 팬코에서는 진짜 약간 그런 혐오를 좀 숨쉬듯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20대 친척 동생한테 여자 동생인데 치킨 쿠폰 주면서 그 링크 보내주고 친구들한테 좀 보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동생이 20명이 있는 그 동창 단톡방에다가 이제 그걸 뿌렸어요 예예 예예 팬코에서 여성들을 비하하는 글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 네네 그 링크 링크 그러니까 홍준표 갤러리에 그 갤러리에 어떤 사람이 팬코에서 이제 여성을 막 혐오했던 글들을 캡쳐를 해놔 가지고 그 모음을 해놓은 게 있어요 예예 그래서 그거를 링크로 보내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동생이 20명 중에 10명은 그중에 다 여자만 있는 방인데 20대 여자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10명은 투표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절반이 투표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아 그걸 보고? 네 그 보기 전에 10명은 투표 안 하겠다고 한 사람 5명은 심상정 지지자 3명은 또 윤석열 그리고 2명은 이재명 그리고 나머지 1명은 말이 없고 이랬대요 근데 이제 그 링크 보내고 20명 중에 19명 한 번에 바꿔놨대요 한 방에? 네 그냥 한 번에 그 그 이제 투표 안 하겠다는 10명 중에 투표 별로 관심 없는 애들도 있고 뽑을 사람 없어서 안 뽑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아침 6시에 가서 투표하겠다고 심지어 심상정 지지자들도 전략투표로 이재명 뽑기로 했고 윤석열 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지지했던 2명은 그냥 뭐 뭣도 모르고 2번 찍는다고 그냥 휩쓸려서 분위기 휩쓸려서 그랬다가 이것도 바로 이재명으로 돌리고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윤석열만큼 싫어하는 애가 이준석이라서 그러니까 이준석 윤석 김건희 보다도 이준석이 더 잘 먹히거든요 20대는 이준석이 무조건 먹혀요 여자애들은 특히 왕재수로 통하는구나 네네 그게 진짜 먹혀가지고 이거는 이제 제 친척 동생이 했던 거고 제 친구들한테도 똑같이 했는데 이게 똑같이 먹혔거든요 친척 강남 좌파에도 먹혔어요 아니 강남 오른쪽 오른쪽에도 먹혔어요 강남 우파들한테도 네네 그 친구도 이제 여자 저희는 이제 다 여잔데 이제 그 완전 골수 빨간당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나 파란색을 한 번도 찍은 적이 없는데 이거 보고서 아예 그냥 뽑겠다고 아예 확답받았어요 네네 그럼 여태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 되세요? 사실 제가 간 거는 그 두 명밖에 없는데 제 동생이 더 많이 갈았어요 한 번에 여러 명을 쫙 갈아서 치킨 쿠폰으로 동생을 시켜서 원샷 박가리로 말씀을 정해드릴게요 원샷 박가리 네 오늘 제가 봤습니다 한 방에 끝냈으니까 원샷 박가리 대단하시네요 내일 그러면 한 명을 꼭 내가 설득을 해야 된다 누구를 타겟으로 내일 한 명을 댔고 투표장을 갈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제 주변은 진짜 다 갈아서 저 총선님, 기회 총선님 말씀대로 그냥 아예 돌아다니면서 그냥 저는 그렇게 할게요 엘리베이터도 타고 택시도 타고 밥도 사먹고 편의점도 가고 그거 한 번 하나 걸리겠죠? 네네 그렇게 할게요 그래도 전화번호 뒤지다 보면요 혹시나 이 친구는 투표 안 했을 것 같은 친구 있으면 나랑 점심 먹을래? 라고 한 번 해보세요 저도 한 번 찾아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천에 사시는 치킨 쿠폰을 이용해서 동생에게 주면서 원샷 박가리 하신 대단한 분이십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저 광주에 40대 자영업자 카페 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광주시죠? 네네 전라도 광주에서 40대 자영업자 카페를 하신다 예 예 지금 현재 실적을 좀 먼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방송 보면서 네 좀 세어봤더니 한 50명? 오오 적지 않은 숫자인데 50명 어떻게 가르셨어요? 왜냐면은 광주는 물어보면 일본들이 많잖아요 거기는 밭이 좋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밥갈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밥갈리는 이제 한 50명 정도 했고 그래도 좀 이렇게 안철수나 찍는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오 안철수를 찍는다는 사람들 밥갈리를 하면 되겠구나 네 그런 사람들은 한 게 한 50명 그리고 이제 저는 카톡을 제 친구 목록에서 기억부터 희흥까지 싹 돌렸어요 카톡을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두 명씩 나온 사람 다 밥갈았고 거기에서 이제 막 저희들은 열성 지지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그래서 박가리 다단계 팀장입니다 박가리 다단계 팀장? 어이구 직책이 높으신 분이 오셨네요 박가리 다단계 팀장인데 그 밑에 부하직원들은 몇 명이나 있어요? 한 일곱 여덟 명? 어 네 밑에 일곱 여덟 명이 또 밑에 그 사람들을 다단계로 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광주에 개충숙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저 혼자 개충숙 선생님 보면서 따라하고 있어요 예 잘 통하지요? 엄청 잘 통하고 그것도 이제 저번에 방송보다 따라한 게 있어요 중도인 척해라 아 무조건 중도인 척해라 예 저는 이제 카페를 하니까 손님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이제 오늘도 한 2030 여성들 한 대여섯 명 먹혔어요 예 이제 처음부터 좀 물어보면은 싫어할까봐 메뉴 나갈 때 커피 이제 뭐 나왔습니다 하면서 갈 때쯤에 혹시 투표했어요? 물어보면 안 했다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2030 여성들은 광주에서도? 예 진짜로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진짜로 저희처럼 경험을 한 세대가 아니라서 그런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투표 안 했대 그러면 내일 할 거예요? 그러면 확인은 해야겠는데 정했어요? 물어보면 아직 못 정했대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도 1번이나 2번이나 별로인 것 같은데 그래도 윤석열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면서 쉬고서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피드백이 오면은 그래도 윤석열 보다는 2주명이 낫지 이제 이러면은 내일 투표하러 가서 찍은다고 그러고 그럼 또 서비스로 쿠키 하나 갖다 주고 쿠키 줬어요 제가 만드는 거 있거든요 머랭 쿠키라고 그렇지 딱딱 느낌이 카페 그러면 밥갈기가 된 거 같으면 쿠키 하나 서비스 그렇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주고 오늘 또 2명은 네 안 한대요 투표를 20대 여성 2명 아예 투표 포기자들 네 그래가지고 소중한 한 표를 포기하지 마요 이제 이랬어요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면서 예예 그랬더니 히히 웃으면서 이제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말을 하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말을 할까 이제 막 머리를 굴리다가 그렇죠 어 좀 이제 뭐랄까 그런데 이제 자기들끼리 이야기한 걸 들어보니까 야 우리 엄마도 나한테 투표하래 나랑 망할 것 같다고 투표하래 그래서 그 말에 힌트를 얻어가지고 음 나갈 때 쯤에 혹시 혹시 매일 혹시 마음 바뀌면 투표하세요 하면서 근데 그거 알아요 뭘 보여 이랬길래 청년들 뭐냐 29세까지 기본소득 100만원 준다던데 이랬어요 그랬더니 눈이 작고 주면서 진짜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진짜 준다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다가 나라 망하겠네 돈 거덜나서 이러길래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거다 우리 이재명 후보가 그랬다 저도 이제 별로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 찾아본 거다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 할 때 96% 공약을 이행을 했다 예를 들더니 그럼 책을 가 자기들끼리 나가더라구요 그래서 이미 결제를 해버려가지고 아니 그 이후로 이러면 되지 내일 투표하고 오세요 그러면 내일 공짜로 드릴게요 해야지 그랬죠 이제 그분들이 에이드를 먹었는데 네 내일 투표하고 오면 에이드 공짜로 줄게요 했더니 아우 좋다고 나랑 똑같네 이 다단계 팀장급은 내 생각과 거의 일치해 역시 팀장급은 되네 왜냐면 그분들이 자주 오시는 분들 저희가 병원 건물 병원 건물 안에 있는 학회거든요 잠깐 제가 도라이가 하나 들어와갖고요 듣기 힘든데 여기 처 앉아있는 인간이 하나 있어갖고요 죄송합니다 듣기 힘들면 나가라고 해야지 그렇죠 바로 아웃 시켰어요 아웃이고 그 손님들이 이제 저희 단골이에요 네 저희가 이제 병원 건물에 있는 카페를 하는데 약국 직원들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내일 투표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에이드 투자 공짜로 준다고 했어요 네 그랬더니 되게 기분 좋아하면서 나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4,50대 여성들은 거의 물어보면 금방은 2,30대 20대 전략 방법이고 4,50대 공약 방법은 어떻게 근데 4,50대는 거의 일반 아닌가요? 근데 4,50대는 이제 근데 또 아직 못 정했다는 아줌마들도 꽤 있었어요 손님들 중에서는 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는 이제 거의 한 80% 이상은 1번 찍었다 하면서 눈빛을 하면서 우리는 1번이잖아 이제 이러고 막 가는데 네 그래도 아직 못 정했다는 사람들은 이제 중도인 척 하면서 이제 1번 그래도 1번이 낫지 않아요 그러면 그러게 요새 다 이재명 찍으라 그러대 이래요 그래서 이제 약간 저는 박가리 팀장을 하면서 요론을 저 혼자 파악을 하고 있어요 오 그럼 밑에 박가리 팀장 중에 부팀장급 애들의 활약은 어때요? 그네들이 지금 원래 정치에 무관심했고 아예 모르는 정치 신생화였는데 네 자기네들을 제가 가르쳐줘서 위대한 국민에 탑승시켜줬다고 지금 너무 행복해하고 있어요 아 지금 그 부팀장급들은 나는 정치를 하나도 몰랐는데 네 우리 팀장님이 나의 이런 위대한 대한민국의 여정에 탑승을 시켜 거의 신격화되셨네요 아 신격화 까지 어 거의 개천재 어 그래가지고 저한테 막 송영길 후보 이렇게 핏습당한 거 있잖아요 예예 저도 모르고 있는 걸 막 저한테 알려줘요 어 오히려 역박 역으로 막 이런 정보를 준다 응 그래가지고 그리고 막 언니 김호준이 그 뭐 이재명 지지하는 발언 때문에 뭐라뭐라한 기사가 났던데 그랬더니 아 그거 그런 데서 다 그냥 시비 걷는 거야 내 또 이랬더니 아 그렇구나 이분은 굉장히 노하우가 있네요 아 그리고 저희 또 알바가 있는데 예 20대 조카 남자인데요 예 얘가 정말로 민주당을 극혐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도대체 너 왜 민주당을 싫어해 이랬더니 예 저는 이재명이 싫은 게 아니라 민주당이 싫은 건데 왜 싫으냐면은 민주당 믿고로 패미당이기 때문에 싫어한다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희는 겁받가려는데 한 한 달 걸렸어요 하도 안 넘어와서 한 달은 어떻게 인내심으로 가셨네요 아 이게 주말마다 이제 주말마다 오니까 예 저희 가게가 너무 한가해가지고 평일에는 주말 알바를 못 쓰고 주말에만 쓰는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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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홍보 한번 해주세요 광주 어디에 아 가게요? 광산구 광산 미래 아동병원이라고 있어요 광산구 광산 미래 아동병원 네 거기 1층에 카페 마음이 있어요 아 광산구 미래 아동병원 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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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지나가니 무서워서 그래 봤어요. 제가 홍보좀 해드릴게요. 이 집에 맛있는게 뭐가 있죠? 쿠키를 직접 굽습니까? 네 머랭쿠키라고? 선생님 머랭쿠키 알아요? 머랭? 그 계란 흰자를 이렇게 거품내가지고 설탕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거품내서 이렇게 짤주머니로 짜가지고 구우는 달콤한 과자 저는 빠다코코넛 이런 쿠키 이런거는 좀 알아요. 빠다코코넛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이거는 수제쿠키 수제쿠키 직접? 아 맞다 그리고 저희 친한 언니가 민주당은 좋은데 이재명이 싫다는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한테는 엄청나게 짠한 전략으로 동정표 아까 근데 그 20대 일배 성향을 갖고 있던 알바 아마도 알바 얘기하다가 끊겼습니다. 걔는 아무리 전쟁이 난다 청순이 말 듣고 전쟁이 난다 해도 에이 지금 전쟁 안 나요 하면서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먹혀가지고 어떻게 해서 마지막에 한 달 동안 설득하다가 안 돼서 내 이름 부르면서 아야 우리 삼촌 가게거든요 여기가 삼촌 가게 지금 손님 이렇게 없는 거 보이지 너 매출 여기 보이잖아 우리 삼촌 가게 살려줄 사람이 이재명이야 순모랑 삼촌 좀 살려줘 했더니 끝까지 비밀이 더 말 안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날 인자 안철수가 합당 해가지고 원래 안철수 찍을라 했는데 찍을 사람이 없어졌대요. 아 제 말 맞죠 안철수의 역풍이 대단하다니까. 안철수 잘못했어요. 안철수가 큰일 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 시한폭탄 들고 윤성전한테 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전 투표하는 날 5시 원래 6시까지인데 1시간 빨리 조기 퇴근도 시켜줬거든요. 예예. 그런데 그 시간에 코로나 확진자 뭐 저기 뭐야 투표한다고 투표를 못 해가지고 내일 하기로 했어요. 갖고 자기네 엄마 아빠 동생까지 4표. 4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그 친한 언니한테는 똑같게 불쌍한 전략으로 언니 나 오늘 지금 10만원도 못 짓고 이러고 앉아있어. 그저께 300만원 안 나왔으면 나 진짜 월세 못 냈다. 이건 진짜 팩트거든요. 진짜 못 낼 뻔 했어.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돼야 코로나 대출 3월달부터 내야 되는데 그 상황도 미뤄준다 하고 한 번만 더 주소 이러니까 그래? 그러면 다 괜찮은데 대장동이 좀 걸리니까 그것 좀 뭘 좀 보내봐야 했더니 대장동 이제 폐퇴 정리해 놓은 걸 보냈어요. 그랬더니 사전 축구했다고 인증샷까지 찍어서 보내고 네. 우리 고맙습니다. 제가 꼭 광주 가면 저기 한번 들릴게요. 아 진짜 오세요? 제가 저기도 방송에서 떴다고 해주셔서 한번 홍보해 드릴게요. 무료로 팍팍 드릴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무료예요. 아 그래요? 아 그래 정사한테 매출 좀 올려주세요. 네네네. 예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내일 계획은 아 내일 마지막 한 명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 한 명? 만약에 내가 한 명을 데리고 아 저는 한 명이 아니라 그냥 들어오는 손님들한테 무조건 물어봐요. 20대는 20대한테 맞게 40대는 40대한테 맞게 이제 되면 오늘 커피 꽁차 하나 붙이세요. 그냥 그럴까? 그러면 이제 우리 신랑이 반대해서 오늘도 신랑하고 싸웠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최선을 다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광주에 사는 거의 김미영 팀장 거의 김미영 팀장의 밥갈기 놓아였습니다. 맞춤형 밥갈기 네. 이분의 가게는 요즘 좀 어렵다고 합니다.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162 광산 수완미래 아동병원 1층 카페 마음 여러분들 과하고 지나가시다가 우리 민주시민들이 하는 거라서 수제쿠키 예 좀 먹고 갈 때 포장도 해가지고 제 이름 달 제 이름 대고 달아 놓으세요. 예 그럼 제가 제 이름 대고 달아 놓았다면 어 cctv 뒤져갖고 예 잡을게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선생님. 네 여보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선생님. 예 예 저는 저 경기도 광명의 사는 40대입니다. 광명의 40대 예예 예 전화 한번 하시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안했구요 예 어디 밖에서 전화 받으신가봐요? 아 아 지금 저 지금 일하고 있다가 차에서 전화하고 있습니다. 아 어떤 일을 하세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이 시간에 아 저 유통업입니다 유통업 아 유통업 조심하시구요 예 아 제가 그 박근혜 때부터 했는데요 예 뭘 하셨다는 거예요 박근혜 때부터 유통 아 유통을 예예 근데 이제 박근혜 때 그 중국 저희가 이제 물건이 중국에 많이 들어오는데 네 엄청 힘들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네 회사가 완전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드 배치하고 중국인 관광객들 안 들어오고 그래갖고 난리가 났었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제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몸속으로 체험했던 업종이라 네 저희 직원들이 한 50명 되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공과사는 확실하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첫 투표가 김대중 대통령 대표 제가 첫 투표를 했거든요 네 그때도 저는 무조건 1번입니다 지금까지 네 저도 뼈쪽까지 민주당이라 여태까지 1번만 찍으셨어요? 저는 오로지 1번입니다 아 그럼 이명광도 찍고 박근혜도 찍었었네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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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오로지 민주당 그렇게 얘기해야죠 예 오로지 민주당만 찍었는데 예 뭐 직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선거 날에 투표할때는 뭐 1번 찍어라 뭐 민주당 찍어라 그런 말을 안해요 예예 뭐 개개인들이 있으니까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만약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예 자 우리 이제 이번에 윤석열이 되면은 예 나는 폐업한다 예 폐업한다고 왜그러냐고 이제 청와들이 많아요 아 직원들 50명한테 예예 2명으로 되고 우리 폐업한다 그러면 일자리가 날라갈 수도 있다 예 왜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인터넷 공동구매하고 공구 사이트를 운영을 하거든요 예 이제 제가 하는게 아니고 제가 이제 벤더로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예 이제 우리 여직원들이 좀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저는 이제 이번에 이번에 윤석열이 되면은 나는 폐업하고 네 이번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예 나는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잘해라 그랬더니 왜그러냐 사장님이 사장님 왜그러냐 그래서 생각을 해봐라 지금 윤석열이 되면은 음 우리 또 사드위치하고 그러면은 어 박근혜 때 했던 그 박근혜 시절 어 기억 안 나냐 아 근데 그거는 근데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이네요 그쵸? 네 왜냐면은 너희들이 박근혜 때 다 겪어보고 문재인을 다 겪어보지 않았냐 네네 근데 너희들이 지금 윤석열을 찍는다고 하면은 음 되면 이제 저는 합리적이거든요 좀 네 그랬더니 직원들이 처음에는 에이 뭐 사장님 장난이죠? 뭐 농라인식으로 박아주실라고요 네 근데 내가 이번에 정말 그 폐업 신고서를 내가 이제 작성을 했어요 어 직원들 앞에서? 네 오 만약 윤석열이 되면은 이거 바로 신고하고 나는 폐업 폐업하겠다 예 왜냐면 나는 박근혜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정말 아 진짜 예 맞아요 그때 다 스트리밍 하신 분들은 다 힘들어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난 또다시 그 길을 가기 싫다 예 가기 싫고 나는 그치만은 나는 이번 정권을 통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많이 벌었다 예 당신네들은 당신네들이 찍은 그사람들 쪽으로 가서 먹고살아라 예 그럼 뭐 너희도 자유니까 알아서 해라 하고 했더니 이번 수집도 때 예 전원 50명 전원? 네 전원 예 예 찍었구요 예 그리고 가족들도 지금 우리 직원들도 이제 발거리를 엄마 이번에 이재명 되면 우리 회사 다 잘려 그러니까 그분들이 또 바까리기로 했을거 아니야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건 이제 모르겠고 예 그래도 하겠죠 왜냐면 저는 제가 만약 100을 벌면은 예 제가 40을 가지고 나머지 60을 다 치고 다 나눠줘요 예예 저도 좀 주세요 예 저는 그러니까 저 개국 본 회원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저도 저는 그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그 마인드를 알아요 아 이사장님은 그러니까 자기만 뭐 자기만 살쪄하는 상장님이 아닌거 같기 때문에 아 굉장히 의리있는 농담하실 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저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농담 안합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해병대 나왔거든요 어디요 해병대 아 해병대 예 그래서 저는 안되면 우리 해병대 기호가 안되면 될 때까지 어 제가 우리 해병대 아니 우리 그 회사 그 우리 사원도 안되면 될 때까지입니다 오오 그래서 제가 알지 나를 하면 하는거 알지 예 직원들이 있는데서 그 폐업신청도 다 작성해놓고 예 이번에 인사원을 되면은 바오라인을 접수한다 했더니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다 했더라구요 그래서 하고 있고 지금 또 제가 또 하나 또 바까리 하고 있는 또 하나가요 예 제 아는 지인분이 그 인천지검 친구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인성두를 찍었어요 아 본인들이 인천지검에 아는 분들이 있어갖고 그 검사들이 전화와가지고 예 이번에 인성두를 안되면은 큰일난다 검사새끼들 그거 공무원들이 선거 개입한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저걸 갖고 있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그 분은 윤석열을 찍었대요 네네 제가 거기서 차단을 한게 우리 대통령 선수님이 전화했잖아요 전화 제가 식당에서 좀 이제 그 단체 그 우리 그 회사 주변에 보면은 이제 그 회사 직원들끼리 식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섯 명 테이블 뭐 다섯 명 테이블 있잖아요 네 저 혼자 가서 딱 앉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전화하면서 어 어 웬일이야 그 친구 친구가 검사인 척 하는거에요 어 아 이제는 친구가 검사인 척 전화를 네 네 제가 어 저는 역으로 어 이번에 이재명이 돼야 된다고 그래요 어 그러면 저는 야 야 니 검사가 임마 너 이재명이 된다고 하면 너 어떡하냐 니 큰일난거 아니냐 그러면은 아니야 이거는 정말 자기가 자기가 검사지만은 이거는 말도 안된다 오 오 이런 식으로 막 야 그래도 야 니 야 니 밥 찔러가면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조심해야지 막 하면은 그중에 그 밥 먹던 사람들이 막 찾아봐요 오 예 야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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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이번에 뭐 안사절 찍으려고 있는데 응 어 갑자기 뭐 저기 당연하게 해가지고 나는 관심 없어 그냥 그냥 가려면은 야 안돼 이재명이 돼야 나를 한다 내가 자기도 검사이지만은 막 이런 식으로 야 이놈아 니 밖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막 하면, 물어봐요 저한테. 전화 딱 끊으면, 혹시 검사, 아니 무슨 얘기해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검사가 윤석열 찍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의외니까. 저는 역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중에 그 사람이, 아 이만저만해서, 근데 제가, 근데 혹시 누구를 찍어주시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대칭은 검사인데, 괜히 이게 또 잘못 적어되면, 이상하면 또 적어될 수 있으니까, 내가 좀 경계심을 좀 표시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 제가 솔직히 아직 뭐 저도 윤석열 찍으려고 했다. 근데 뭐 이게 좀 통화를 들어보니까, 제가 지금 의아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라고 그러면은, 그럼 내가 당신을 못 믿고 내가 괜히 했다가, 나중에 뭐 혹시 뭐 녹음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핸드폰을 꺼요. 잡혀서 핸드폰을 꺼요.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줘요. 아 지금 이만저만해서, 어디 뭐, 어디 지고 뭐 그런 얘기는, 말을 못하겠지만은, 내 친구가 검사인데, 지금, 그, 그래도 자기, 그, 신념이, 도대체, 이건 도대체, 나랑 망한다. 네. 어 우리, 진짜 이 정도면 나랑 망한다. 예. 얘기를 해주면은, 아 정말 자기, 정말 속았대요. 오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 사람이 뭐 찍을 때는 모르겠는데, 네. 저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오. 네. 저는 역으로 그냥, 어 저는 역으로, 역박달기. 예. 그렇죠. 그렇죠. 음. 그, 그, 이것도 다 우리 개정전쟁이가 지금, 매일 이거, 제가 밤에 들어오면서 항상 이걸 봐요. 예. 제가 맨날 연기하라 그러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이것도, 우리가 또, 이게 또 생각을, 생각의 전환. 그렇죠. 발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하면은, 음. 이게 보이고, 오늘도 제가, 편의점에서, 예. 오늘 지금 맥주 한잔 먹으러 이제, 먹으려고 이제, 맥주하고 이제, 담배하고 이제, 사는데, 예. 어 나한테 갑자기, 그, 그 편의점 알라보니, 저한테, 오키 퇴판 설정이 그러더라구요. 오히려 편의점 알바가? 예, 예, 예. 저는 보더니, 예, 예. 그러더니, 근데, 일권은 아닌 것 같아, 저희로. 예. 느낌. 어어. 근데, 아 당연히 했죠,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래서, 좀 약간 좀, 아 왜 했나 싶은 그런 표정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내가, 혹시 2번은 아니죠? 그랬더니, 아 예, 좀 마음을 모르길래, 아 2번인 것 같구나 싶어가지고, 내가 거의 단골이에요. 예, 예. 어, 그래가지고, 어 나 알지 그랬더니, 안 돼요. 예. 어, 근데 혹시 2번이야? 그랬더니, 말 안해요. 이번이지 그랬더니, 아 이제 2번 찍으려고요 그러더라고 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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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지금까지 아저씨 봐왔지? 예. 어, 항상 밤마다 가거든요. 예. 어. 어. 그랬더니, 아저씨가 하는 일이 지금 흔들린다. 예. 어, 이게 현실이다. 예. 너희 아버지 어머니도,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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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찍어야겠지? 네. 네가 상식이 있으면은? 그랬더니, 예. 그렇게 1번 찍을게요 해가지고, 오늘 밥갈이 한 명 있어요. 어. 선생님, 근데 밥갈기도 좋고, 네. 직원들한테 잘해주는 것도 다 좋은데, 네. 회사에 그 담이 없나요? 혹시? 네. 회사가 그냥 밖에서 일하나요? 네. 오픈형인가요? 그... 파티션, 파티션. 예. 이게 뭐, 쳐 지나가는 소리가 나고, 그러길래. 아, 지금 저는, 아, 저는 지금 차 안이고요. 아, 차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아, 그 대단한, 발상의 전환. 예. 오너리스크 밥갈기. 네. 너 이러다가, 나는, 나는 이제, 문 닫겠다. 아, 저는 진짜 지금 틀어놨어요. 배업시장들을. 예.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예. 광명에서 원샷 오십, 오십 박갈기. 예. 야, 그거 알바, 편의점 가는 거, 진짜 잘 통합니다. 그 20대고, 태계시고. 예예예예. 특히 새벽에 가면, 남자아이들이 있어요. 저 갔을 때, 여장에 있었어요. 아, 여장은, 남장은, 하여튼 있어요. 그쵸? 예, 있어요. 통합니다. 전 이것저것 혼자 막, 다 연구하고 해본다니깐요, 막. 예. 원래도 있어도, 의외로 잘 통해요. 이 전화 있잖아요, 전화. 예. 예. 정말 잘 통해요. 전화 이거 진짜 잘 통해요. 길거리가다가, 식당가갖고, 어, 여보세요. 어, 이거. 아니지. 몰라, 아직 투표 안 했어, 나. 몰라, 찍을 사람이 없는 거 같아. 근데 윤석열은 아닌 거 같아. 아, 나보다 너무 무식한 거 같아. 아우 씨. 그래서 나 투표 안 하려고. 뭐? 아, 윤석열보다 이재명이 낫지. 알았어, 알았어. 네 말 듣고 찍을게. 이것도 잘 통해요. 맞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알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방에 50명 박갈기. 한방에 50명 박갈기. 여러분들 이게 왜 내가 이런 방송을 하냐면, 듣다 보면 여러분들 솔직히 여기서 아마 박갈기를 직접 실행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1,000명이라 그러면 저는 3,000명? 아, 한 20% 정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소심하게 전화 정도 돌리는 분들.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다 보면, 듣다 보면 용기가 나요. 아, 저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연기박갈기 이런 거는요, 성격이 또 내성적인 분들은 연기박갈기 못해요. 근데 어떤 이재명, 저기 좀 편의점 가서 살면서, 좀 유성렬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용기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다. 네. 예, 전화 연결됐습니다. 헉! 네, 안녕하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로또 맞았어요. 아, 그런 일. 전화 많이 했었는데. 예. 지금 어디 사는 연령대만, 지역과 연령대. 네. 아, 저는 경북 구미구요. 아주 좋은 동네 사시네요. 경북 구미. 네. 네, 구미구요. 나이는 이제 40대 이제 됐어요. 이제 40대 접어두셨구요. 네네. 예. 거기 구미 아주 험진데. 이게 밭을 갈때는 많은데, 안갈려. 아, 맞아요. 그쵸? 밭은 천지가 밭갈때인데, 네. 천지가 밭갈때인데 안갈려 잘. 아, 안갈리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뭐 시멘트 소미지라는 그런 느낌이죠. 예, 그럼 적진 밭갈기의 진술을 한번 알려주십시오. 아, 저도 이제 제가 이제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가지고요. 예, 어떤 가게 하시죠? 아, 저는 빵집 하고 있어요. 아, 빵.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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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알바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오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정치적으로 관심이 많으시고, 젊은 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시거든요. 그렇게 젊은 층들은 정치, 뭐, 지역감정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네, 네. 그리고 아예 관심조차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알바이드를 포섭하는 쪽으로, 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결과 실적 발표해 주십시오. 아, 예. 저희가 총 있는 인원이 여덟 명인데요. 네, 알바 총 여덟 명 중에. 네, 네. 저희 여덟 명 전부 다 이제 찍는다고 약속했고, 갔다 왔는 친구도 있었어요. 야, 구미에서 여덟 명, 20대? 네, 네. 와, 이거는 굉장한 성과인데요? 아, 근데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엄마, 아빠 말을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엄마가 누구 찍어야 된다, 안 찍으면 큰일 난다, 뭐, 초박빙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네. 부모님들이 이제 친구들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은 이제 긴말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쇼츠를 보면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죠. 네. 그냥 뭐, 아, 사장님, 사장님 뭐 보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누구 뽑을지 몰라가지고 지금 이거 보고 있다고. 네. 그러면서 쇼츠를 많이 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뭐가 달라요? 이러면 아, 이렇게 비교를 해주니까, 내가 이제 비교할 때도 좋더라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보여주고 얘기하고, 네. 그러면, 어, 그렇네요? 아, 이재명이 낫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오. 네, 네. 그렇게 해서 친구들이 많이 쇼츠를 보면서 많이 이해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네. 저희 쇼츠를 많이 울립니다. 그거 잘, 그거 좀 보시면 좋은 거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좋은 거나 비교하는 거나 태도나 공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거 보면은 좀 쉽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친구들도 많이 찾아보고 또 관심을 좀 가지더라고요. 네. 이제 오늘이죠. 네, 네. 사업차 때문에 구미를 왔는데, 원래 살던 고향은 이제 대구여가지고. 네, 네. 시부모님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다 국민의힘 쪽에 다 당원들이세요. 아, 거기에 당원들까지? 아, 네. 그 시댁에 가면은 이제 정치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정도인데. 적진의 정규군이네. 아, 예. 그래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아버님, 시아버님도 다 제가 이제 이쪽 지역을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정규군이야, 거기에다가.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시부모님들을 이렇게 설득은 할 수 없고. 네. 못 가시게 하는 방법으로. 아, 늘 여행을 떠나세요. 네. 그래서 저는 나머지 밭 갈아엎는 지금 그런 공약을 세우고 있어요. 아, 도저히 안 되면 밭을 갈아엎는다. 그렇죠. 나머지 밭을 갈아엎어야죠. 그러니까 못 가도록. 그래서 코로나도 이제 대구나 이런 쪽으로 경북에서는 좀 심하게 이제 타격을 받았던 터라. 어른들이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라서. 네, 네. 가면 사람이 너무 많다. 조심해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쪽으로 얘기하시면은 옛날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차라리 안 뽑을 거면 가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럼 전략이 어떻게 해요? 내일 투표 못하게 할 전략. 네. 아, 투표 못하게 할 전략은 이제 자식들이 지금 많이 말리고 계시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지 말자. 줄도 많이 서야 된다. 위험하다.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시고 안 가실 것 같아요. 네. 공포 밥갈기. 네, 그렇죠. 공포 밥갈기 하고. 그리고 차라리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네, 그렇죠. 일단 차에 태워. 오전에 잡아놓고 차에 태운 다음에 멀리 가. 가서 먹고 6시 넘어서 와.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식구들이 이제 가서 할 거예요. 그렇게.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안 찍는다거나 안 한다는 분들 있으면은. 아, 그래? 우리는 그러면 다 이렇게 어디 가고 다 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그럼 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알바 할래? 이래서 붙잡아 놔야지. 어. 투표 안 한다는 또 말 안 들으면 너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알바 좀 해라. 그렇죠. 아, 네가 투표 안 할 거야? 그러면은. 알바 할래? 우린 좀 하고 밥 먹고 그렇게 올게. 이런 얘기를 하죠. 역시 굉장히 현명하시오. 아, 그러니까 좀 이제 설득을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은. 굳이 또 이렇게 하면은. 민간관계 나빠지거든 괜히. 그럴 수도 있고 또 이곳이 전부 다 그렇게 민주당이 잘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너무 하게 되면 반감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떤 분이. 어머니 어제 제가 꿈자리 안 좋다고 가지 말라 그러면 통한대요. 아. 그거 통하겠네. 네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네요. 어르신도 그거 굉장히 찝찝해하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어제 꿈자리가 안 좋다. 어제 갑자기 어머니가. 네. 뭐 안 좋은 상황을 당했다. 응. 나가지 말아라. 어,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네네. 어, 진짜 이분은 현실 맛깔기. 네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너무 티나게 말고.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어쨌든 거의 밭은 갈 때는 많은데. 네. 맞아요. 안 갈리는 와중에. 네네. 납치라도 해서라도. 네네. 호도밭갈기네요. 그래도 맛있는 거 사드리니까. 그렇죠. 안 질 것 같으면 가지 마라. 안 될 것 같으면 밭을 갈아 엎어버린다. 어, 나무집 밭을 갈아 엎어야 된다. 아, 예. 네. 이야. 나는 또 밭 갈아 엎기 밭갈기는 또 처음 봤어요. 예.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면은 그냥 전부 다 이제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다 이제. 벌써 사전투표 하셔서 다 찍었는데. 만약에 안 찍는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네. 데리고 어딜 가버려라. 네. 차라리 한 표라도 덜 찍는 게 낫다. 이런.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근데 대구인데 이 방송에서 괜히 방송 가게 얘기했다가 안 좋을 수 있죠? 아, 예. 조금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굳이 홍보는 안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 구미에서도 당당히 민주당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날까지 힘들겠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그 빵가게 혹시 택배나 그런 거 돼요? 네? 그 저기 무슨 가게 한다. 빵가게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네네. 그 혹시 택배 같은 거 돼요? 아, 예. 택배 가능합니다. 그럼 계곡본. 네네. 다음 카페 계곡본에다가. 네네. 맛있는 빵 택배됩니다. 그런 거 올리시면. 네. 제가 나중에 홍보 한번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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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미리주님 맘도 어디야? 그 쿠키 수제 쿠키 택배 되면 계곡본에다가 좀 올려놔요. 계곡본에다가. 그 쿠키 수제 쿠키가. 그 혹시 뭐죠? 택배가 되면 좀 올려 놓으세요. 계곡본 카페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다음 카페 가시면요. 개혁, 국민운동공부 카페 하면 거의 자영업 중소기업 살리자. 그런 코너도 있습니다. 아. 나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지죠? 점점. 네. 여러분.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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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뒤에 스피커 좀 꺼주세요 사모님 아 알겠습니다 다 끄셨어요? 다 끄셨어요? 아직 안 끄셨는데 하울링이 되는데 아 잠깐만요 네 여보세요 다 끄셨어요? 네네네 지역이랑 연령대 좀 알려주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 광진구 자양동에 사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광진구 자양동에 사는 네네네 민주당도 하는 사람이에요 연령대는 어떻게 되세요 연령대는 40대 초반이에요 40대 초반? 네 네 어디 뭐 졸리세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목소리가 괜히 슬퍼요 아 네 좀 이새명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네 광진구 자양동에 얼마나 사셨어요? 저 20년 살았어요 20년? 네네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저 저 외국인이에요 네? 외국인이에요 아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해요 외국인이에요? 네네네 원래 국적이 어디에요? 중국 중국 중국인데 투표권 있어요? 네 어 우리 중국 조건이 중국 저기 동포가 이재명 후보가 왜 절신한지 알려주세요 저요? 예 저 옛날부터 제가 왔을 때 노무현 너무 좋아하고요 예 네 그래갖고 쭉 하라고 해갖고 너무 좋아해요 투표권은 없지만 이재명 후보님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근데 아닌거 같아요 옛날에 만났었는데 아니 지금 중국 동포들한테 가장 먹히는 건 뭐냐면 윤석열은 중국을 싫어하고 사드배치 하려고 그런다 근데 그거 아는데 그걸 왜 안 믿으니까 어 믿으라고 하면 되죠 네 열심히 저도 여기 가게 하고 있어요 어떤 가게? 직접? 네 그럼 거기 건대입구역 뒤쪽에 중국거리 거기서 중국음식장 아 그건 아니고요 옆에 자양일동 자양일동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혹시 보이스피싱 하시는 건 아니시죠? 아 아니에요 보이스피싱 박갈기는 아니시죠? 양꼬치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자양일동 양꼬치각에 네네네 그게 건대입구역 그쪽 뒤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그건 사동이고 아 그건 사동이고 네 저희는 일동 일동 네네네 어쨌든 몇 명이나 박가셨어요 그렇죠 아니 괜찮아요 그래도 이재명은 국제적으로 좋아하는데 투표권은 없지만 투표권은 없지만 진짜 저는 이제 가게 하면서 많이 손님들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그래도 민주당 좋다 왜냐하면 저는 노무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 노재를 갈 때 노재를 갈 때 서울광장도 가서 눈물도 흘렸던 사람이에요 오 20년이나 서울에서 사셨는데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실 때 네네 네네 오 노무현 대통령 생각하면 뭐가 그렇게 좋아요? 중국 동보지만 사람? 제일 좋은 사람 인정 뭔가 뭔가 느껴져요 어 권위주의가 없는 그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 같은 분 네네 네네 근데 저는 왜냐면 진짜 제 가게에서 가고 싶어요 근데 이제 홍보해도 돼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가게 홍보 아니라 이재명 홍보 이재명 홍보 이재명 홍보하세요 네 오늘이죠 이제 네네 오늘이잖아요 진짜 우리 가게 오면 진짜 이재명 집에서 저거 공짜로 주고 싶어요 공짜로 주고 싶다고? 네 자양 골목시장 있는 쪽에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일동 일동에 있어요 자양 일동 네네네 구의역 쪽에 있어요 아 구의역 거기 지금 옛날 법원 자리 근처 아 그 뒤로 들어오면 돼요 그러니까 그럼 동사무소 거기 3동 아닌가요? 네 아니 동사무소 그쪽을 쭉 들어오면 있어요 어 그래요? 양꼬치 윤혼의 양꼬치라고 어 윤혼의 양꼬치 네네네 거기 송림식당에서 저쪽으로 더 건 차길 건너? 네 뒤로 들어와야죠 그러면 어 기사식당 있잖아 기사식당 그쪽이잖아 송림식당 어 그럼 기사식당에서 차길 건너서 저쪽 알았어요 미안해요 네 어쨌든 끝까지 밥 갈아주세요 딴 분들한테 이재명 되면 양꼬치 꽁차 내일 붙이세요 근데 붙여도 돼요? 붙여도 되죠 진짜요? 어 자기 마음인데 아니요 저희 고민정 고민정 의회님 그 수석인데 상관없다니깐요 아 상관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옛날에 다 우리 뭐 이재명 문재인 되면 오늘 커피 꽁차 뭐 그런거 옛날에 소주 꽁차 다 했어요 아 진짜요? 예 근데 근데 혹시나 해가 될까봐요 안 돼요 아 그냥 돈은 받으시고 서비스 드린다고 붙이세요 아니요 그냥 저 진짜요 투표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저는 20년 살았어요 빨리 그러면 국적 취득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그래도 이분은 중국에서 오셔갖고 20년 아니 젊은 나이에 오셔갖고 성공한 케이스에요 자기 가게를 갖고 있는 거는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선생님 네네 동작구 사는 30대 남자입니다 아 동작구 30대 남자분인 네 거기 이수진 의원님 지옥군가요? 네네네 오 국회의원은 좋네요 네 네 예 지금 실적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게 밭을 갈았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밭을 뒤엎지는 않았겠죠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안 갈았어도 어차피 이제 다 이재명 찍을 거 같아가지고 같은 사람들이 그 대상은 누구였나요? 뭐 친구들이랑 가족들 뭐 누나랑 매형 뭐 다 누나들이랑 매형 뭐 친구들 아 친구들 그러니까 지인들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한 것이네요 네 근데 한 열 몇 명을 다 전화해 봐도 예 당연히 뭐 정상인이라면 이재명이니까 오 네 오 그래서 내일은 그러니까 이제 오늘인데 어떻게 마지막 한 명을 더 데리고 갈 거예요? 네 사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사전투표를 했고 네 제 주변 사람 가족들도 다 사전투표를 했고 물어봐도 이재명을 찍었다고 아 사전투표해서 이재명 찍었다는 분들은 확실하신 분들이에요 네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한 몇 달 전부터 사실은 제 주변에는 다 이재명이라 처음부터 네네 온라인 쪽으로 활동을 더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커뮤니티 한 여섯 개 일곱 개를 돌아다니면서 온라인 맛깔기 네네 댓글이랑 뭐 글도 많이 쓰고 응 사실 여기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응 그 이재명의 소확행 공약들 다 뭐가 있는지 모르시고서는 찍으시는 분들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 계속 글을 계속 올려요 네 뭐 군인들 방값 휴대폰 공약이 있다 올리고 이재명의 소확행 공약을 하나하나 해서 계속 올리고 음 근데 그렇게 해도 느끼는 건데 사실은 그 되게 아까 정청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긍정적 시그널이 많다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2030 측에 착한이 아 속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불안한 게 조금 있어요 예 그 아무래도 그 특히나 이게 펜코 때문인데 지금 시간에도 제가 접속자로 보면 한 6만 5천명 들어가 있거든요 예예 근데 이쪽은 다시 아예 갈 수가 없게 공산당처럼 운영을 해요 거긴 그냥 불태우면 돼요 예 아니 반대 의견을 달면은 한 5년 벤을 때려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재작년에 벤을 당했는데 이번에 거기 들어가서 밭 가시려고 했던 저의 나이대 분들이 꽤 있는데 네 글 하나만 쓰면은 다 5년 벤을 때려버리니까 네 거긴 아예 정보를 한쪽만 듣게 되거든요 그냥 냅두세요 그냥 일배화 되어있는 거 자기네들이 나중에 일배가 망한 이유도 결국은 나중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증오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 일배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작업 그래서 거기가 펜코가 생긴거에요 네 맞아요 일배가 쓰레기 취급 받으니까 이름만 바꿔서 펜코가 된거에요 거기가 사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딱 그 얘기 그 앞으로 지선도 남아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번에 대선에서 패배하면은 또 기가 막 진짜 독이 올라가지고 막 어떤 조작을 할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지금부터 이 펜코 애들의 이 이번에 2번남이라는게 대박을 쳤잖아요 네 그처럼 이 펜코가 악의 근원이다 약간 우리가 옛날에 일배 공격해가지고 일배들 어디가서 자기 일배라고 하면 부끄러워 할 정도로 만들어놔야지 펜코라고 하면 그런걸 밈화해가지고 빨리 이제 전국민이 다 알아야 되는거죠 아 얘네가 이렇게 조작질하고 나쁜놈들이다라는거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우려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예 전화 감사드리구요 제가 전화 듣다보니까 이불은 킹크랩 바까리 300개그든 400거든 계속 글쓰는거야 혼자 혼자 킹크랩이 되는거야 킹크랩 바까리 네 어차피 사전투표를 했기때문에 네 어차피 저는 이번주 일을 다 뺐고 사전투표도 했기때문에 밤샐예정이에요 계속 써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건강 조심하시구요 네 수고하.. 송수님도 수고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나중에 개혁본 놀러오세요 맛있는거 사줄께 네 예 네 이분은 킹크랩 바까리 자기 혼자 막 써 응 막 올려 하루에 200개 300개 올린대 자동이야 스읍 여러분들 내가 힘드니까 마지막 전화만 받고 제가 내일 2시부터 또 밤을 새야되요 그니까 여러분들 아쉽지만 오늘 방송 마지막도 통화할게요 여러분들 알겠죠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춘천입니다 강원도 홍천이요 강원도 홍천이요 강원도 춘천이요 아 뒤에 스피커좀 꺼주세요 선생님 예 예 껐어요 예 강원도 춘천 강원도 춘천 강원도 춘천 뒤에 스피커좀 꺼주세요 계속 울려요 예 스피커 껐습니다 예 예 네 말씀해 보세요 아 제가 어제 사진을 하나 올린게 이지병 후보님 페이스북에 올라갔어요 아 본인이 사진 올린거에 이재명 후보님이 그걸 다시 올려줬어요 예 그니까 어제 너무 불안해서 잠이 안와서 네 담배를 한 갑 이상을 폈어요 오 그래서 담배가 떨어져서 이제 담배를 타러 가는 길에 네 편의점으로 가셨겠네요 예 편의점으로 갔어요 예 예 예 근데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피켓을 들고 새벽 1시 반에 인사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예 너무 가슴이 울려서 사진을 찍고 음 또 이종격투기 갤러리에 올렸어요 음 이재명 후보 홍보하는 거였어요? 이재명 후보 홍보하는 거였어요? 네 예 맞아요 예 예 근데 그 사진이 많은 갤러리에 다 퍼졌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제가 그것도 확인해 봤는데 뭐 여성시대라든지 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네 그 사진을 보고 아 나 이재명 걸로 결정했다 간절함이 느껴졌다라는 거를 다 이렇게 댓글로 다 남기더라고요 우리 청년분이 올리신 거네 그게 예 예 예 제가 또 너무 가슴 아파서 너 간식도 사다 드렸어요 네네 아 예 근데 전체적인 조회스를 보니까 한 20만이 넘어가더라고요 네 예 그 중에 아마 이재명 후보님을 선택할 수 있는 분이 최소 한 5천명에서 만명은 되지 않을까 이야 대체로 완전 그 커뮤니티 밥갈기를 해버렸네요 예 핵폭탄을 투하했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한 20여 곳에 그 사진이 돌아가지고 예 예 그 많은 뭐 갈팡지팡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음 아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 5천명 정도 마음에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어 더 10분의 1만 해도 20만 중에 10분의 1이면 거의 2만명인데요 아 10만 정도 보셨던 것 같아요 10만 20만 정도 그래도 한 10만 정도 10만명이 봤으면 네 10%만 봤어도 1만명이네요 아유 네 그래서 거의 에듀잇 그래서 거의 일어났는데 그 이재명 후보님이 그 사진을 올려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드리니까 뭐 감동보다는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네 네 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듣게 됐죠 네 네 그 사진 저한테 지금 네 하나만 좀 보내줘보세요 근데 말 드럽게 안 들어요 그 뒤에 스피커 좀 끄라니까 네 네 아 사진 잠시만요 네 네 문자 안 보내드렸어요 최백은 커뮤니티에 있대요 제가 찾을게요 선생님 네 네 고맙습니다 전화 네 네 아이고 아이고 박갈기는 좋은데 말 드럽게 안 들어요 스피커 좀 꺼달라니까 죽어도 안 꺼 어 제가 찾아볼게요 박갈이는 선수인데 말은 드럽게 안 들어요 어이거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어이거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어이거 오이거 오이소지 오이게 새벽 1시야 담배 사러 나왔는데 젊은 청년이 지금까지 어 저기 새벽 와 새벽 1시 40분이야 우리 팬코 같은 아이들만 있는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더 건실한 우리 젊은 친구들이 더 많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지금 여러분들 주무시고 어 유수공장 할 때 일어나 일단 그치 딱 그래도 2시간을 자야죠 주무시고 일어나서 한 명씩 제발 단 한 명만 오늘 노하우 많이 배웠죠 솔직히 여러분들 연기는 사실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저같이 그냥 방송을 하는 사람 그 누구한테 이렇게 별로 그 꺼리끼리 없는 사람들은 아무데나 여보세요 어 어 투표 아유 안해 귀찮아 아 왜 자꾸 투표하라 그래 찍을 사람이 없는데 아유 윤석열은 아닌걸 알아 아 윤석열은 나보다도 무식하더만 그런 사람 어떻게 찍냐 그래서 투표 안하려고 아 알았어 알았어 인재명 찍을게 알았어 어 이런식으로 응 근데 전화가 울리면 안돼 전화가 울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봐 이런 개새끼 응 전화가 절대 울리면 안돼 무조건 음을 음소거를 해야돼 응 전화가 울렸다가 걸리는 순간 쓰레기가 되는 거야 응 졸라게 얘기하는데 전화가 울리면 쓰레기가 되는 거야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오늘 여러분들 어 불과 2시간 아니까 1시간 55분 후면 이제 투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12시간 뭐 12 also n Mal 5시간 정도ydat 남았죠. 그리고 이제 개표가 시작되겠죠. 출구조사가 나올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마음이 후련한거에요. 그러니까 오늘 딱 한명. 한명만. 아우 나 목소리가 안나오네. 한명만. 한명만 좀 합시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자요. 그리고 우리 시사타파 언론사 후원해주신 분들이 우리 언론사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라이벌 조선일보를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저희가 기사를 써도 가고 있는데 저희 시사타파 언론사의 기사는요. 버릴게 없습니다. 최신기사 여러분들은.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덮음으로써 시작돼. 우리 라이벌 조선일보가 제대로 기사 쓸 때까지 우리는 광화문 청계천광장 이재명 후보 당선을 받은 시민들로 꽉 차. 조선일보 윤석열을 폭로한 김면배 녹취록 대학 음모론 제기하다. 최승호 pd. 참 악의적인 기사. 너무너무 좋은 기사. 속보.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충 봐주기 수사 판결문 기재. 이렇게 좋은 언론사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언론조. 윤석열 허위사실류포. 엄중한 책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언론사가 없습니까? 이거 정식 인터넷 언론사고요. 여러분들. 발행인 이종원, 편집인 이종원,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원. 여러분들. 다 제가 책임집니다. 저희 시사타파 언론사 후원해주신 분들. 정땡땡님, 정땡땡님, 양땡땡님, 유땡땡님, 수상한식당김, 하용삼님. 전환수님, 탁땡땡님, 오은경. 이런 얘기면 안되는데. 하여튼 한 10분 정도. 저희 다음주에 시사타파 언론사 후원 ARS가 나옵니다. 1877 뭐뭐뭐뭐. 다음주에 나오니까 저희 시사타파 언론사 천명 만들기 운동. 300명이 될 때마다 한 명의 우리 민주진보호 기자들을 저희가 영입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시사타파 언론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방송이 끝나면 자동으로 올라가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거면 제가 또 편집을 할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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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